오늘은 우리 이제 4과의 수동태 할 거야. 수동태를 물론 배워본 적은 있다. 배워본 적은 있는데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스 플러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수동태라는 말을 딱 들으면 수동 그러면 반대 개념 뭐지? 능동이라는 거? 뭐라고? 자동화? 능동이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돼? 손으로 하는 수동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게 능동이라면 수동이라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당하는 게 수동이잖아. 영어에서 말하는 수동태 능동태는 이런 거야. 쉽게 말해서 어떤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그런 동사도 있고요. 목적어를 안 가지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어를 가지는 이런 동사를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알지. 타동사라고 불러. 예를 들어 만들다 메이크 같은 경우는 주어가 만들어요. 뭐를 만들어? 뭐뭐를 하는 목적어를 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사 바로 뒤에 오는 명사. 우리가 흔히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는 걔를 목적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목적어를 가지는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겠죠. 자 지금처럼 내가 만듭니다. 뭐를 만들어 볼까? 나는 신발을 만들어. 그래서 I make shoes. 나는 신발을 만듭니다. 이런 문장 썼어.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야? 나라는 I가 주어인데 I랑 동사의 make랑 이거 둘의 관계를 좀 봅시다. 내가 make라는 행동을 한다. 맞죠? I가 make를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어랑 동사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하면 이 동사, 타동사의 목적어가 그 뒤에 따로 존재하느냐 그걸 보면 돼. 지금 make의 목적어인 shoes가 make 뒤에 이렇게 따로 존재하네. 그렇기 때문에 I라는 주어는 make랑 능동의 관계다. 그러면 누가 수동의 관계인데요? 그 타동사의 목적어인 shoes. 얘는 make랑 수동의 관계인 거야. 왜냐하면 봐봐. shoes가 make라는 행위를 하니? 아니요. 내가 make를 해. 그러면 shoes는 뭐야? make의 목적물, 대상물이 돼. 그치? 그러니까 신발이 make를 하는 게 아니야. 신발은 make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둘의 관계를 수동의 관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동, 태는 뭔가요? 이 동사와 수동의 관계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동사의 목적어, 얘가 주어가 되면 돼.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그 문장, 그걸 우리가 수동, 태 라고 불러. 그래서 일단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는 방법은 뭐를 주어로 빼오자?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능동태에서의 뭐를? 목적어를.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목적어를 주어로 빼올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를 빼와야 되지. 이 문장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거, 이런 걸 주어로 땡겨오는 거 아닙니다. 쌤이 여기 everyday 달았다고 everyday를 주어로 땡겨오는 거 아니죠? 목적어는 뭐다?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명사요. 얘가 목적어잖아. 그래서 shoes라는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왔어. 주어는 됐어. 그러면 주어를 썼으면 당연히 뭘 써야 되냐? 동사를 써야지. 그러면 만들다라는 메이크를 우리가 만들다라고 그대로 쓸 수는 없지. 신발들이 만들어요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 만들어진다 라고 써야 될 텐데. 동사를 어떻게 써야지 그런 수동태가 될까? 만들어지다. 어떻게 써야 되지? 수동태 너무 오래됐니? 어떤 형태로 써야 되더라 수동태는? BPP. 이게 딱 떠올라야지. 그치? 자, 수동태는 동사를 BPP 꼴로 쓴다. 어? 그러면 B동사 뭘 쓸까 지금? 주어가 shoes니까. B동사 뭘 써요? R 쓰면 되겠지. 아, 물론 현재 시제니까 R 썼다. 과거 시제였으면 너희가 war 썼겠지. 자, 그래서 R 메이드라고 쓰면 이게 바로 만들어진다. 라는 수동태가 된 거야. 어, 그럼 목적어는 이렇게 주어로 땡겨왔고. 동사는 BPP라는 꼴로 썼고. 남은 건 뭐지?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인 I랑 또 매일매일 같은 이런 부사랑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 그치? 자, 매일이라는 everyday 뭐 저런 부사들은 뒤에다 여전히 달아주면 되고요. 아, 근데 여기는 I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by 플러스, by는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목적격으로 써야 돼서 I가 아니라 me라고 쓰겠지. 그치? by me, 요렇게 달아주면 된대. 그럼 해석하면 신발들이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매일 신발 만든다랑 같은 뜻이 되겠죠. 됐니? 자, 그래서 요렇게 BPP라는 요 형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수동태 그러면 BPP를 떠올리면 돼. 됐어? 자, 그래서 수동태의 형태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B 플러스 과거 분사 꼴로 쓰고요. 그리고 쓰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어. 능동태 문장에서의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오기. 그치? 능동태 문장에서의 주어를 수동태에서는 이렇게, 아, 능동태에서의 목적어를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땡겨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동사를 BPP라는 꼴로 쓰기. 여기서는 keeps, 근데 수동태로 고치니까 is kept. 그리고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였던 거는 뒤에 요런 꼴로 쓰네. by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by her. 뒤에 달아주고요. 그래서 그 오래된 인형이 is kept. kept 됩니다. 그녀에 의해서. 보관됩니다. 그녀에 의해서. 어디에? in her room. 그녀의 방에. 뭐 이런 거네. 바이 플러스 목적격. 이거를 문장 제일 끝에 쓰기도 하고 어차피 근데 요것도 부사. in her room 같은 것도 장소 나타내는 부사. 아까 everyday 같은 건 때를 나타내는 부사 이런 거잖아. 부사들이 여러 개가 올 때는 사실 부사는 위치가 되게 고정적이다. 이렇진 않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긴 하고. 뭐 굳이 따지면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 같은 거는 보통 좀 끝에 쓰는 경향이 있어. 참고로 장소는 때보다는 앞에 쓰고. 뭐 요런 규칙성이 조금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문장들이 있는데 요런 것도 한번 보자. 근데 만약에 문장에서 조동사. will이나 can이나 may나 뭐 must나 이런 조동사가 쓰일 수도 있겠죠. 자 조동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 나와있는 mary can help you. mary가 너를 도울 수 있어. with your work. 참고로 help a with b라는 표현을 써. a라는 사람을 돕는다인데 with d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일을 돕는지를 with d에 씁니다. 그래서 help a with b는 a의 b를 돕다. 우리 보통 고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a는 사람이고요. b가 일이야. 주어가 돕겠지. 자 그래서 mary가 너의 일을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이 문장인데 이거를 바꿔보자. 수동태로. 일단 뭐를 주어로 땡겨올까요? 그러면 help 뒤에 있는 목적어가 u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u가 주어로 왔어. 근데 동사가 그냥 돕다가 아니라 도울 수 있다라고 조동사 can이 있었거든. 그러면 수동태로 바꿔도 그 조동사는 그대로 써줘야지. 그래서 can은 그대로 썼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있던 동사인 help. 얘를 수동태로 고친다라는 거는 bpp 꼴이니까 b 동사 뭘 쓰지? 뭐 r 쓸까? 아니요. 얘들아 조동사 뒤에는 동사 어떤 꼴 써야 돼? 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m, r, is가 아니라 뭐라고 쓰자? be 라고 원형을 쓰고 그 뒤에 p, p. 이거를 조금 주의하자는 거야. 그래서 can be helped.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b도 원형으로 그냥 be 라고 쓰기. 됐죠? 평소에는 우리가 현재니까 m, r, is 중에 골라 쓰자. 과거니까 was나 were 쓰자. 미래면은 근데 will 들어갈 거니까 will 뒤에도 bpp라고 써야 되잖아. 그치? will도 조동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 체크업 문제 바로 풀어볼까? My brother can use this laptop computer. 나의 오빠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laptop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수동태로 고치니까 일단 목적어인 laptop 컴퓨터. 이게 주어로 왔어. 그 다음 뭘 써야 돼? 여기 조동사 can 있는데요. 어, 그래서 can은 그대로 쓸 거다. 그리고 동사 use를 어떻게 쓰자? 사용되다라는 수동태. bpp로 쓸 건데요. 여기서 b는 b라고 원형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be used. 이까지 쓰면 틀리는데. 뭐가 빠졌니 지금? 얘들아 여기까지 쓰면 틀리는데. 발견을 못하겠냐. 뭐가 빠졌지 이거? 파이가 빠졌잖아.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로 썼던 거는 뒤에 by 플러스 행위자로 이렇게 달아줘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랩탑 컴퓨터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오빠에 의해서 by까지 써줘야 돼. 자, 밑에 2번은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해요.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좋아하다 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인 프라이드 치킨. 얘를 주어로 땡겼다. 다시 말해 수동태로 쓰겠다. 이 말인 거지. 자, 여령아 그러면은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주어가 됐고요. 동사 어떻게 쓸까? 어, 근데 여기 b라고 쓸까요? 그렇지. is 그렇지. 그리고 얘도 역시 뭐가 필요해? 응? 어, 그래. by가 필요하지. 여기에 있던 이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뒤에 갖다 붙으면 되지. 무슨 뜻이냐? 양념, 양념이 아니구나. 프라이드 치킨이 is loved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다 라는 뜻이 되잖아. 많은 한국인들에 의해서 사랑받습니다. 사랑하재 너희들. 프라이드 치킨을 사랑하잖아. 자, 요렇게 수동태 문장 바꿔봤어. 자, 그런데 수동태가 지금 방금 봤던 거는 그냥 현재 시제 아닙니까? 그치? 현재 시제다 보니까 어, 그냥 mre is 라고 비동사 현재형 쓰고 조동사도 뭐 캔이나 뭐 메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현지형으로 이렇게 쓰고 자, 그런데 알다시피 시제가 뭐 어디 현재만 있냐 과거도 있고 그치? 뭐 미래도 있고 진행도 있고 완료도 있고 우리는 사실 그 열두 가지의 시제를 다 배웠거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볼게. 일단 과거 시제를 쓸 때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비동사를 그냥 과거형 쓰면 되니까. 즉 was pp 아니면 war pp 끝. 됐지?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나 war 쓰고 pp 꼴을 쓰면 된다. 예를 들어봅시다. the police caught the man 경찰들이 잡았습니다. 그 남자를 어, 이거 시제 뭐지? 잡다를 과거 시제로 잡았다. 라고 과거 시제 썼어. 자,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고쳤더니 목적어인 the man이 당연히 이렇게 주어가 됐고요. 그 남자가 그 다음 동사 잡혔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잡다가 아니라 잡았다 과거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고칠 때도 역시 잡혔다 과거 시제 그래서 was caught 비동사의 과거형 쓰면 돼. 그 남자가 잡혔습니다. by the police 경찰들에 의해서 됐지? 어렵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네. 우리 엄마가 헝 했대. 이게 뭐의 과거냐? 헝 행 그렇지. 걸다라는 행의 과거 헝이야. 우리 엄마가 걸었습니다. 그 그림을 벽에다가 사진인지 그림인지 그걸 벽에다 걸었대. 어, 그럼 걸었다라는 과거니까 목적어인 그 사진들 요게 주어가 돼야 되겠죠. 자, 그 사진들이 그러면 걸렸습니다. 걸려졌다라고 수동태를 써야 되겠어. 자, 그런데 걸었다가 과거니까 bpp에서도 b를 역시 과거형 pictures 복수니까 war 그리고 행 pp꼴 알죠? 헝 행 헝 헝이야. 어, 근데 나 행의 과거 행드 행드 이런 3단 변화 본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어? 뭐 한다고? 어, 이거는 교수형에 처하는 거야. 사람 목 이렇게 달아서 어, 사형시키는 그 행은요. 참고로 3단 변화가 규칙 변화래. 다릅니다. 그래서 행 헝헝은 걸다고 행 행드 행드는 교수형에 처하는 거야. 너희 옛날에 많이 하던 행맨. 그 행이 요 행이잖아. 자, 미래시대도 있는데 미래시대는 아까 했던 조동사 캔이나 머스트나 메이나 똑같지 뭐 윌도 조동사니까 자, 미래시재면은 역시 그 조동사인 위를 그대로 쓰고 동사를 BPP 꼴로 쓸 때 대신 B를 원형으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위를 BPP 하면 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의 체크업도 바로 한번 해볼게. 자, 체크업 1번은 수동태로 쓸 건데 얘들아 미래시재로 써 이런다. 이거 빨리 해봐. 너희가 해보고 풀이할게. 자, 미래면 당연히 윌 이용하면 되고 윌 뒤에니까 B를 B라고 쓰고 그리고 PPP 꼴인 메이드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만들어질 거다. 그치? 만들어질 것이다. 자, 이번은 이번에는 과거시재. 얘들아 주어가 The Treasure 이거든 In The Ship이 주어가 아니죠, 그치? 어쨌든 단수형이네. 그래서 비동사 Was 라고 쓰고 Find의 PPP 꼴 Found 뭐야 이거? 배 안에 있는 보물이 발견되었다. 이 말인거지. 자, 3번 역시 과거래 The Door 이니까 비동사 Was 쓰고 Open은 규칙 변화니까 그냥 ED 달아주면 되겠죠. 그치? 문이 열렸다. 요렇게 해석해야지. A Strange Man에 의해서 한 낯선 남자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 자, 4번은 A Lot Of Fruits 야. 어, 이번에는 주어가 복수네. 그러니까 과거시재 쓸 때도 비동사는 War 써야 되겠네. Sell, PP는 Sold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규칙 변화의 3단 변화들 이런 거는 기본 알고 있어야 되겠죠. Sell, Sold, Sold 뭐 이런 것들. 자, 이번에는 이제 단순 시재 끝났어. 단순한 현재, 과거, 미래 시재 끝났고 이제 진행이나 완료라는 시재로 좀 들어가 볼게. 얘들아, 진행 시재 어떻게 써? 동사? BING잖아. 그치?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라는 진행형은 BING라는 꼴로 써. 자, 그러면 진행이라는 시재는 BING인데 우리는 이거를 또 뭐로 쓸 거냐? 수동태로 쓸 건데 수동태는 은하야 동사를 어떻게 쓴다고? 수동태는 BPP요. BPP가 수동태잖아. 그래서 진행에다가 수동태를 합칠 때는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해주면 돼. 윗줄에는 진행이라는 시재를 쓰고 밑에 줄에 이제 수동태인 BPP를 하나가 겹쳐지게끔 이렇게 써. 자, 그러면 뭐가 떨어지나요? 여기는 B가 떨어지고 얘는 뭐야? B에다 ING를 달면 BING이라는 꼴이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PP. 그래서 진행 시재를 수동태로 쓰면 동사를 BINGPP라는 꼴로 쓰면 돼. 그러니까 BINGPP도 어쨌든 수동태인 거다. BINGPP는 진행 시재인 수동태인 거지. 예시를 볼게. 자, 예를 봐. The students are cleaning the classroom. 이 문장을 보자. 그 학생들이 are cleaning. 오, 이거 현재 진행이네. 청소하고 있다. 청소하는 중이다. 뭐를? 그 교실을. 이거 능동태 문장이다. 그치? 왜냐하면 주어가 있고요. 청소하다. 라는 동사 뒤에 뭐를? 교실을. 이라고 목적어 있으니까. 자, 이 능동태 문장을 그럼 수동태로 고쳐보자. 뭘 주어로 빼올까요?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요. 동사 뒤에 있는 이 명사. 얘가 목적어니까 얘를 주어로 빼올게요. 자, 그 교실이 그러면은 주어가 됐어. 근데 이 동사 봐봐. 학생들이 청소한다 아니야. 청소했다 아니야. 청소 하고 있다. 오, 현재 진행인데? 그치? BING라는 현재 진행이야. 이걸 수동태로 고치니까 아까 뭐라 그랬더라? 수동태를 현재 진행 시제로 수동태를 쓸 때는 우리 아까 정답 이렇게 더하기에서 나왔잖아. BING PP라는 꼴로 쓸 거거든? 물론 여기 앞에 있는 B는 너희가 알맞은 B를 알아서 써주라는 이야기야. 현재 진행이면 M, R, E, Z. 과거 진행일 수도 있지. 그러면 워즈나 워 중에 너희가 알아서 쓰면 돼. 참고로 얘는 지금 R, CLEANING 현재 진행이니까 너희도 여기 비동사 현재형 쓰면 돼. 주어가 더 CLASSROOM 이니까 IS 써야지. 그치? 자, 그래서 IS, BING 그리고 PP, CLEANED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할까, 나리아? 이거 IS, BING, CLEANED 그렇지. 청소되고 있다. 청소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해석인 거지. 자, 교실이 청소되고 있습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그 학생들에 의해서 요렇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현재 진행형 밑에도 현재 진행형 한 개 더 있어. 그 선생님이 IS, LEADING 리드하고 있대. 이끌고 있대요. 그 아이들을 TO 어디로 THE GYM 체육관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대. 인도하고 있대. 이것도 지금 IS, LEADING 이라고 현재 진행이니까 이걸 수동태로 고쳤어. 자, 원래 목적어였던 그 아이들이 그러면 주어가 됐고요. 아이들은 복수니까 너희가 비빙 PP 쓸 때도 이것 봐. 비동사를 어, 지금은 현재 진행인데 주어가 복수네. 그래서 ARE, BING 그리고 리드의 PP, 레드 되겠냐? 그리고 JIM으로 그랬기 때문에 여기 뒤에 전치사 2 이렇게 바로 연결돼 버린다. 그치? 그리고 THE TEACHER 이거는 제일 끝에 BY THE TEACHER 선생님의 의해서라고 뒤에 이렇게 써주면 되지. 과거 진행도 하나 있네. 자, 그 작가는 소설을 쓰고 있었대. 쓰는 중이 없다. 오, 이거는 무슨 진행? 과거 진행이다. 그치? IS WRITING 아니고 WAS WRITING에서 쓰고 있었다. 쓰는 중이 없다. 라는 과거 진행. 근데 똑같다. 과거 진행도 어차피 진행이기 때문에 비빙 PP라고 수동태 만드는 건 똑같고요. 대신에 과거니까 비동삼한 과거형으로 그래서 A NOVEL WAS BEING WRITTEN 소설이 쓰여지고 있었다. 해석되죠? 소설이 쓰여지는 중이었다. BY THE WRITER 그 작가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체크업 또 너희가 한번 해볼게. 자, 거실이 청소되고 있다. 이렇게 딱 해석만 읽어도 너희가 이런 거 진행인 거 알아야 돼. 하고 있다. 이런 건 진행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비빙 PP 이거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청소되고 있다니까. Is being cleaned By my dad 는 뒤에 있으니까. 자, 선풍기들이 수리되고 잠깐만 이거는 되고 있었다야. 현재 진행 아니다. 그지? 과거 진행이다. 있었다니까. 자, 그래서 The fans were been fixed 확인하세요. 자, 브로콜리 시프가 요리되고 있다. 이거는 현재 진행. 나단이 답 불러볼까? 브로콜리 시프 잠깐만 뭐라고? are 스프 복수형 아닌데 못 세니까 그래 복수형 아니고 단수형 으로 쓰지. 셀 수 없는 것들은 다 단수로 쓰잖아. 그래서 is being cooked 그지? 요렇게. 자, 회의에 필요한 물품들이 준비되고 있다. 얘도 현재 진행형으로 수동태를 쓰면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거 나리야 이거 뭐했어? 비동사 뭘 썼니? are 써야 된다. 왜요? 미팅 단순데요 이러면 안되지. 주어가 뭐다? 얘들아 이게 주어다. 그치? items 요게 주어거든요. 뒤에 for the 미팅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뒷부분은 주어 아니라 그랬다. 요런 거 주의해야 돼. 미팅이 주어가 아니고요. 회의가 주어가 아니라 그 회의를 위한 물품들이 주어잖아. 어, 그럼 아이템들 물품들 복수네. 그래서 너희가 are 써야 돼. 요런 거 수일치 중요하다. 그래서 are being 그리고 prepared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 for 진짜 포인트야 이거. 우리 그러면 열심히 BPP라는 수동태를 막 썼는데 모든 동사들은 다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거야? BPP라는 꼴 막 다 쓸 수 있어? 아니지? 우리 아까 어떤 동사를 수동태로 쓸 수 있다 그랬냐? 기억 안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 그랬는데 그거 다른 말로 무슨 동사 그러더라? 타동사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 여야지 그걸 수동태로 고칠 수 있어. 아니 그럼 애시당초 목적어가 없는 그런 동사 참고로 무슨 동사라고 부르더라? 자동사라고 불렀다. 원래부터 목적어를 안 갖는 자동사 걔들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와야 수동태가 될 텐데 걔들은 그거 불가능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 즉 BPP라는 꼴이 불가능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굳이 왜 하나요? 왜냐하면 그 여러가지 자동사 중에서 자꾸만 BPP라는 꼴 수동태 꼴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따로 봐놓자 이런 애들이야. 수동태를 쓰지 않는 모든 자동사들은 당연히 수동태를 안 쓰겠지. 그런데 그중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애들 어떤 일이 발생하다 라는 happen 어떤 식으로 나오면 what was happened 이렇게 나와 무슨 일이 발생되었지요 우리말로 그럴싸해 보이잖아 그치 아 발생시키다 happen 발생되다 수동태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happen 일으키다가 아니야 발생시키다가 아니라 주어가 그냥 발생하다 happen 일어나다 어떤 일이나 사건 같은 게 일어나다 라는 자동사 거든 뭐를 하는 목적어 안가져 뭐를 일으키다가 아니거든 그래서 happen 같은 거 그 다음 disappear 이거 appear 반대말 아니냐 appear 마찬가지야 나타나다 라는 appear 또는 사라지다 라는 disappear 이런 애들 목적어 안가져 뭐를 사라지게 하다 아니야 그냥 주어가 사라지다 야 그리고 도착하다 arrive 목적어 안가지죠 arrive 뒤에는 at 이나 to 써서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거 전치사 바로 써버리잖아 이런 자동사들은 목적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밖에 또 이런 것도 있네 remain 어떤 상태로 남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어 안가져 뒤에 기껏해야 형용사 같은 거를 그냥 보호로 가질 뿐이지 지금 나오는 이런 자동사들 이것들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자동사니까 BPP라는 꼴불가 그리고 우리 책은 지금 없지만 너희가 happen과 disappear arrive 하고 몇 개만 좀 더 쓸게 happen하고 똑같은 뜻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얘도 너무 잘 나오거든 어떤 일이 일어나다지 일으키다 아니야 그래서 얘도 수동태 못 써요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비슷한 뜻으로 테이크 플레이스 정말 자주 나온다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개최되다 어떤 행사 같은 거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월드컵이 4년에 한 번 개최됩니다 특히 이런 거는 해석을 해놓고 보면 개최되다 하니까 너무 수동태 스럽잖아 안 그래? 개최하다 라는 그런 타동사 있어요? 있지 있어 hold 라는 타동사가 있어 그러면 걔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 했어요 이건 능동태잖아 그치 근데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뭐 2008년에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는 그러면 홀드 가지고는 어떻게 써야 될까? 걔는 수동태로 BP 꼴을 써야 개최되다가 되겠죠 이거 좀 주의할게 테이크 플레이스는 그 자체로 개최되다야 그러니까 얘는 주어 자리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행사 같은 게 주어로 그냥 바로 오겠죠 그 행사가 테이크 플레이스 개최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최하다라는 홀드를 가지고 그렇게 쓸 것 같으면 그 행사가 was held is held will be held 이렇게 써야지 개최되다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일어나다 a car got happen 테이크 플레이스 3대장이야 3대장 자동사인데 자꾸 수동태로 BP 꼴로 시험에 잘 나오는 3대장이야 기억할게 자 그런데 문제 아니 그럼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거니까 타동사들은 다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되는 게 있대 이건 또 기억해야 되겠네 그치? 자 밑에 나옵니다 타동사라서 목적어를 가지는데 어 근데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것들 가지다라는 have요 I have a car 나 차 한 대 가지고 있다 얘들아 have는 목적으로 a car 그치 목적어 있지 이걸 수동태로 써가지고 a car is held by me 이렇게 안 쓴다는 거야 그 차가 나의 의의 소유되다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안 쓴대 주의하자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수동태를 안 쓴대 그런 게 여기 또 있어 resemble 닮았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어 누구 와 닮았으니까 이런 거 위드 같은 거 써야 되지 않나요 아니야 얘 타동사라서 목적어 바로 써 이런 식이야 I resemble my mom 나 우리 엄마를 닮았어 그럼 resemble 목적으로 나의 엄마를 이라고 썼지 어 목적어 썼으니까 수동태로 고쳐가지고 my mom is resembled by me 안 된대 타동사 타동사 인데도 불구하고 수동태를 못 쓴다 자 빌롱은 타동사는 아니야 어디어디에 속하다 해서 빌롱은 전치사 2와 함께 써 아니 근데 우리 look at look for 같은 것들은 사실은 두 단어지만 합쳐가지고 우리가 타동사처럼 목적어 가지잖아 look at me look at him 이렇게 쓸 수 있거든 belong to도 사실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합쳐가지고 타동사처럼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지지만 수동태로는 표현하지 않는데 이런 표현이야 this phone belongs to me 뭔 소리야 이 폰은 내꺼다 이 말이거든 그치 어 그럼 belong to 뒤에 목적으로 me 썼는데 그 me 를 주어로 해서 I am belonged to 이렇게 안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타동사 중에도 수동태를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더라 됐니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런 거는 고민을 하면 안 돼 arrive는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be arrived 라는 꼴 자체가 그 어디에서도 쓰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arrive belong 마찬가지 아니야 방금 얘기했잖아 그치 belong to 같은 거 수동태 못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is belong to 같은 꼴은 우리가 볼 일이 없어요 그냥 belongs to 그 스카프는 제시카 거다 이런 표현이었어 여령아 여기서 정답은 뭘까 was happened 가 있고 그냥 happened 가 있네 아 그냥 happened 그렇다니까 happen은 자동사라서 이런 bpp라는 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냥 과거형으로 이렇게 써야지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런 뜻이야 what happened 나이 나이클이 나이클이 나리야 was become이 있고 became이 있다 답은 뭘까요 became이요 왜냐하면 become이 무슨 뜻이야 돼다인데 이게 타동사야 become 뒤에 오는 게 목적어야 나는 의사가 될 겁니다 I will become a doctor 여기 있는 닥터가 목적어야 어 이건 보어야 얘들아 become은 타동사 아니야 보어를 가지는 이영식 동사 즉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 그쵸 어 디서피어 이것도 아까 위에서 나왔었지 자동사라니까 bpp라는 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답은 그냥 디서피어드 그냥 과거시제로 됐죠 이런 문제들은 너희가 보자마자 바로 답을 해석도 필요 없어 is happened was happened 아예 있을 수 없는 꼴 됩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 가지고 unit exercise 51쪽 풀어봅시다 우리 51쪽 같이 한번 풀이해 볼게 자 A번에 1번 볼게 이 노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다 이거는 그냥 배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주어이고 사랑받는다라는 수동태 그래서 is loved 요렇게 동사를 썼고 by라고 해서 원래 행위자 many young people 요거는 아무도 안 틀렸겠죠 채점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새 학교가 내년에 세워질 것이다 새 학교 주어는 있고 근데 세워질 거다 미래 시제라서 요거는 will 썼기 때문에 그 뒤에 be는 원형으로 be 그리고 pp 꼴인 built 이러면 세워질 것이다 next year 내년에 자 3번 동물의 생명 이게 주어네 animals lives 근데 존중 받아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뜻의 요거는 조동사 should를 쓰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시 조동사 뒤라서 비동사는 be 라고 원형을 쓰고 존중하다 존경하다 respect를 pp 꼴로 respected 4번 어 이건 주어부터 써야 되네 당신의 여권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your passport 발급이 될 거다 미래다 그래서 will 그러다 보니까 be는 원형으로 be 그리고 issue라는 것이 동사로는 어 발급하다 발행하다 발간하다 이런 뜻이 있어 자 그래서 will be issued 됐나요? 자 5번 어 1970년대에는 앞에 적혀있고 사무실에서 타자기가 사용되었다 주어는 뭐니? 얘들아 사무실이 주어가 아니죠? 뭐가 주어다? 타자기가 주어잖아 그치? 자 그래서 type writers 사용되었다 어 과거시제야 그래서 were used 어디에선지 이제 in offices 이런 장소 같은 부사들은 뒤에다 달아주면 되니까 요렇게 했나요? 자 갈수록 이제 문제단회도 조금씩 높아집니다 자 B번에 1번 Martha is painting a self-portrait Martha가 자화상을 그리고 있대 주의할 점 현재 진행 시제네 자 그러면 자화상이 주어가 됐고 동사 어떻게 썼니 얘들아? 우리 진행형 수동태 배웠다 비빙 PPO 그래서 is being painted 이래야지 그려지고 있다 물론 by Martha 맞게 했니? 어 2번에 Nathan Nathan 나단이 나오네 자 Nathan은 is downloading 역시 현재 진행이다 그치?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그 파일들을 자 그러면 그 파일들이 다운로드 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아 현재 진행으로 써야 돼 Nathan 거니까 Nathan이 대답해 볼까요? 2번 정답 The files 못 적었다고 현재 진행형 수동태 어떻게 적어? 비빙 PPO로 적으면 되잖아 그럼 지금 불러보자 The files are being downloaded 하고 그 다음 By Nathan 그치? 몇몇 아기 오리들 에 의해서 내가 팔로우를 당하고 있는 중이래 4번도 보자 우리 엄마가 is decorating 똑같다 현재 진행 지금 장식하고 있대 birthday cake을 자 그래서 cake이 주어가 됐고요 동사는 역시 비빙 PP라서 is being 그러면 decorated 이러면 장식되고 있는 중입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My mother 엄마에 의해서 자 근데 5번은 A black hat was tracing 그러니까 진행은 진행이지만 이거는 과거 진행이야 그러면 은하야 이거 수동태로 바꿔볼까 A mouse Was being traced 그렇지 그 다음 Buy a black hat 그치? 검은 고양이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다 쫓기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지 자 C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잘 파악해야 돼 1번 stars 별들이 can sin 그러니까 화창한 밤에 이렇게 잘 보여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근데 얘들아 can 뒤에다가 그냥 sin 그냥 pp가 어떻게 와 뭐가 빠졌니? b가 빠졌어요 can be seen 그치 b를 집어넣기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고쳐 써야 되고요 2번 this computer isn't used 뭔 소리지? 이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by us 우리에 의해서 anymore 더 이상은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니? 맞아요 컴퓨터가 주어라서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다 라는 수동태를 써야 돼 왜냐면 뒤에 보니까 use의 목적어가 따로 없거든 그래서 2번은 맞았고요 3번 갑자기 the deer 사슴이 얘들아 was disappeared 우리 아까 봤는데 appear disappear 얘들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탭 불가능하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고칠까?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하고 싶은가 본데 어떻게 하면 돼? was 지우면 되는 거 아니냐? was 지우고 그냥 disappeared 하면 disappear 의 과거시제 사라졌다 되잖아 4번 where is your school located? located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 located는 참고로 타동사 맞아요 뭐뭐를 어디에 위치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목적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쓸 때 수동태로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이 학교를 어디에다 위치시켰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겠지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던 목적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할 때 be located를 쓰면 돼 그래서 4번 너의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니? 라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었어 5번 우리 아까 belong to도 수동태 못 씁니다 그랬어 are belonged to가 어딨어 그냥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belong to야 그치? are belonged가 아니라 그냥 belong으로 고쳐줘 시제는 굳이 과거 시제는 아닌가 막 R 쓴 거 보니까 그냥 현재 시제로 써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너희 그냥 belong으로 고치기 6번 rock festival이 우리 아까 했는데 hold는 무슨 뜻? 개최하다 라는 타동사 그래서 festival이 주어면 개최되다 라고 써야 돼 어떻게 쓸까요? will 뒤에 개최되다 니까 be ppo held 그치? 그래서 will be held 라고 해야지 개최될 것이다 물론 우리 be held 대신에 뭐라고 적어도 되게요? take place 적어도 됩니다 얘는 be taken place 아닌가요? 아니죠 be taken place 없다 그랬어 그치? 주의합시다 자 7번 shuttle service가 어? provide 제공하다 인데 얘들아 서비스가 뭐를 제공하니? 제공되니? 서비스는 제공 돼야지 아 그리고 그런 게 헷갈리면 provide 제공하다 뒤를 봐 뭐를 제공하는지 provide의 목적어가 그 뒤에 적혀 있니? 없어요 바로 between이라고 전치사가 바로 나왔다는 거는 목적어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 타동사인 provide인데 그 provide의 목적어가 그 뒤에 없다고? 없지 왜? 서비스즈라는 그 provide의 목적어가 주어자리 앞자리로 빠져나왔거든 즉 뭘 써야 되겠다 수동태를 써야 되겠다 자 그래서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rbing ing 저게 수동태야? 아니요 진행시제로 쓰고 싶었나보지 rbing 막 이런 거 쓴 거 보니까 근데 진행시제로 수동태를 쓸 때는 bbing pp 그러니까 provided 요거를 고쳐줘야지 그치? 그럼 셔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런 뜻이 되겠죠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천일문 그랜마 3 우리 4과에서 수동태 파트를 앞쪽에서 했었거든 유닛 1은 했었어 기본적인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 다시 말해서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는 거 요건 했었다 기억나니?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4형식과 5형식도 어쨌든 목적어가 있으니까 우리 목적어 있는 문장들은 그럼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와서 즉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4형식이나 5형식 문장도 수동태로 바꾸는 거 그거 오늘 해볼 거야 어 지민이 수동태 배운 적 있어? 쌤이랑 했던가 다른 데서도 수동태 몰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넌 나중에 수업 듣긴 들어야 된다 자 이거 봐 내가 샀어요 뭐를요? 그 책을 요렇게 문장 쓸 수 있지 자 나는 그러면 우리 주어라 그래 샀다 이걸 동사라 그러지 뒤에 있는 요 책은 뭐라 그래요? 그 책을 이라고 해서 동사 뒤에 오는 명사가 이 동사의 목적물 대상물이 돼서 뭐뭐를 이라고 해석할 때 우리가 그걸 목적어라고 불러 요기까지는 이해했지 자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있던 요 더북 하는 거를 문장의 주어로 요렇게 땡겨왔어 그러면 나는 이 주어가 아니라 그 책은 주어가 됐지 그 책은 샀어요 아니잖아 뭐라 그래야 돼? 구입되었어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게 수동태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샀다 뭐를 그 책을 이라고 능동태 문장으로 썼는데 이걸 수동태로 고친다 라는 거는 능동태 문장에서의 목적어를 요렇게 주어로 빼운대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그 책을 아니야 그 책이 주어가 됐기 때문에 구입되었다 혜진아 사다라는 바이 그러니까 과거형 보트 이걸 수동태로 어떻게 고쳐? 어 BPP라는 꼴로 쓰면 그게 바로 구입되다 만들어지다 사용되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의 뜻이 된대 근데 BPP인데 그러면 여기서 B동사 이즈를 쓸까요? 어 시제 과거네 그래서 Was both 그렇지 요렇게 쓰면 이제 구입되었다 요렇게 과거 시제로 수동태가 되었어 그 책이 구입되었습니다 어 그럼 목적어는 이렇게 땡겨왔고요 동사도 BPP로 썼고요 남은 거는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였던 나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이제 더 이상 주어는 못하겠다 그치? 주어는 더 북 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제일 끝에다가 요렇게 적어주면 된대 By me 그러면 나에 의해서 어 그 책이 구입되었습니다 나에 의해서 결국 위의 문장이랑 뜻은 같은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그 책을 샀습니다 하는 걸 수동태로 꽂힌 거야 됐죠? 자 이게 수동태였는데 기본 규칙은 알겠어 목적어였던 걸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걸 주어로 땡겨오기로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동사는 BPP라는 꼴로 쓰면 된다 근데 오늘 할 거 오늘 할 거는 4형식과 5형식 얘들을 이제 수동태로 한번 고쳐볼 거야 잘 봐야 돼 3형식보단 어렵겠지 당연히 자 일단은 4형식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얘들아 우리 4형식은 이거는 뭐 다 배웠어 중1 때 시험에서 중요한 문법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떠올려보자 4형식은 이거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2개래 근데 그 2개의 목적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접목적어 얘를 먼저 쓰고 그 뒤에다가 직접목적어를 쓰는 거 기억나죠? 이게 4형식이었다 간접목적어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더라 누구누구 에게 이게 간접목적어 그럼 직접목적어는요 우리가 흔히 3형식에서 목적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뭐뭐를 하는 해석이야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4형식 문장이라 그러지 누구에게 뭐를 보여주다 사주다 보내주다 만들어주다 그래서 4형식들을 다 해석할 때 동사가 주다잖아 그치? 해주다 해주다 이렇게 생긴 문장 뭐 얘도 목적어 있으니까 목적어를 그럼 주어로 땡기면 수동태로 바꿀 수 있겠네 아니 근데 목적어가 2개나 있잖아 어떡하죠? 그래서 이거 봐봐 자 일단 여기 예문 하나 있으니까 우리 예문을 보자 He showed me the wedding ring 그러면 그는 주어고요 보여주었다 동사인데 첫 번째는 간접목적어 나에게 라는 간접목적어가 먼저 나왔고 그 뒤에다가 뭐뭐를 하는 직접목적어 나오겠지 쌤이 간접목적어 파란색 직접목적어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 4형식 문장이네 여령아 누구를 주어로 땡겨와야 돼? 능동태에서 목적어를 땡겨오자며 근데 얘는 목적어가 2개나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러면 간접목적어부터 먼저 주어로 한번 땡겨와 보자 됐어? 자 그래서 미를 간접목적어인 미를 주어로 땡겨오니까 일단은 미가 아니라 주격 I로 바뀌어야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라고 주어를 썼어 동사는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 수동태 아까 얘기했었지 진민아 수동태는 동사를 어떻게 쓴다고? BPP요 요건 기억해야 돼 BPP 꼴이다 자 그래서 BPP라고 이렇게 썼어 M 아니고 was 썼네 그래 과거 시제니까 보여주었다 과거잖아 showed 그래서 M 말고 was라고 과거 시제로 썼다 어 그러면 BPP라고 수동태 썼네요 그럼 I was shown 이면 내가 보여주었다 아니야 나는 쇼를 당했어 나는 보여줌을 당한 거 즉 나에게 보여졌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간접목적어를 땡겨왔고 동사를 BPP로 썼는데 근데 얘는 봐라 목적어를 땡겨왔어도 뒤에 뭐야 목적어가 하나 더 남아있어 그렇잖아 직접목적어는 여전히 뒤에 남아있어 어떡하죠? 어떡하긴 그냥 쓰면 돼 그대로 목적으로 얘를 그냥 쓰면 돼 그래서 I was shown 그래서 좀 특이한 일이 벌어져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와도 여전히 직접목적어는 목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어 특이하다 그치? 자 그래서 나에게 결혼반지가 보여졌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이제 남은 건 뭐죠? 원래 능동태에서 우리가 주어로 썼던 거 있잖아 이거 뭐 딴색 해야 되나? 원래 이렇게 주어로 썼던 거는 아까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뒤에 달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바이 힘이 된 거야 그래서 나에게 결혼반지가 보여졌습니다 그 남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잠깐만 근데 우리 방금은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땡겼지만 사실 근데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땡겨도 되지 않겠어? 얘도 목적어인데 그거를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자 그러면 직접목적어 더 웨딩링을 주어로 땡겨 볼게요 초록색 잘 안 보이나? 쌤 까만색 쓸게 자 그러면 직접목적어인 결혼반지 더 웨딩링 얘가 주어자리 왔어 동사는 똑같네요 동사는 여전히 아 was it shown? 반지도 단수라서 워 쓸 일은 없잖아 그래서 was it shown? 보여졌습니다 결혼반지가 보여졌습니다 자 직접목적어를 땡겨 왔고 동사를 썼어 오 그러면 이번에는 간접목적어인 미가 남아있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나온다 얘들아 여기다 그러면 간접목적어인 미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직접목적어도 남아있는 거 그대로 썼듯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이거 지금 was shown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shown은 누구에게 뭐를 보여주다라는 목적어를 두 개나 가질 수 있는 그 타동사로 안 쓰였어 이미 수동태로 바뀌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뒤에 그냥 미를 그냥 써서 나에게 라는 간접목적으로 쓸 수가 없대 그럼 어떡하지? 나에게 라는 말 써야 되는데 뭐 쉬운 거 있지 누구누구 에게 라는 뜻의 전치사가 있잖아 혜진아 뭐지? 그래 투 라고 전치사 이용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그냥 미를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투 를 쓰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간접목적어인 미를 달아주래 투 미 결혼반지가 보여졌습니다 투 미 나에게야 물론 제일 뒤에는 또 바이힘은 똑같죠 뭐 그 남자에 의해서 이거는 그대로 달아주면 돼 여기서의 포인트 알겠죠 직전목적어를 이렇게 주어자리 땡겨왔더니 더 웨딩링을 이렇게 주어자리 땡겨와서 수동태를 썼더니 간접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미가 아니라 투 미 라고 전치사와 함께 썼어 잠깐만 이쯤 되면 우리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 아 그럼 전치사 무조건 투 만 쓸까? 지민아 기억을 더듬어 봐 이게 보여주다가 아니라 만들어주다 사주다면 메이크나 바이면 너 그때는 투 말고 뭘 써? 어 맞아 똑같아 여기서도 그게 해당이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만들어주다나 사주다라는 동사라서 그걸 수동태로 고친다면 직접 보여줄게 아 참고로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 어디 빈칸 여기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지 사준 걸로 써요 내용 살짝 바꿔볼게 그가 보트 사주었습니다 목적어는 네 나에게야 반지는 좀 가볍게 이렇게 짧게 쓸게 어 윙을 사주었습니다 요거를 수동태로 고쳐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첫 번째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볼게요 먼저 두 번째로는 어 윙 직접 목적어를 또 주어로 땡겨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가능하다며 그래서 간접 목적어부터 주어로 땡겨왔어 그러면 I was bought 띠로리 내가 구입되었습니다 나 막 돈 주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얘들아 사람인데 막 구입되고 이러면 돼 사람 돈 주고 살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형식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와서 수동태로 고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막 외워야 되나요 아니 솔직히 외울 필요는 없는 게 아니 너희가 지금 그냥 넣고 해석을 해봐도 그렇잖아 내가 구입되었습니다 안 될 노릇이죠 하나 더 보여줄까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엄마가 cooked 요리해 주다도 사형식으로 쓸 수 있잖아 나에게 피자를 요리해 주셨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으로 쓸 수 있어 이거를 수동태로 고쳐볼까 간접 목적어인 나를 주어로 땡겨오면 I was cooked 가 돼 이거 너무 갑자기 헐어물이 됐는데 너무 무서운데 나는 피자로 내가 요리가 되었습니다 엄마에 의해서 엄마가 나를 피자로 만들어버린 거야 안 되겠죠 그런 내용 아니잖아 그래서 사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와서 수동태로 변환을 했더니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접 목적어는 주어로 못 땡겨와 그럼 뭐 하면 돼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오면 되지 됐습니까 모든 사형식 동사들이 다 막 간목도 주어땡겨올 수 있고 직목도 땡겨올 수 있고 가 아니야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 수 없는 사형식 동사도 있더라 지금처럼 구입하고 요리하고 이런 식의 것들은 수동태를 간접 목적으로 땡겨왔더니 내용이 이상해요 메이크나 바이 겟 쿡 같은 우리 흔히 왜 포 쓰는 애들 있잖아 전치사 포 쓰는 애들 그렇게 하면 좀 기억하기 쉽겠네 전치사 포 쓰는 애들은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땡겨온다 자 그럼 땡겨와서 해보자 하던 거 계속 합시다 A ring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왔어 주어 썼으면 이제 동사 써야지 여령아 동사 어떻게 쓸까 요 동사를 어떻게 쓰는 게 수동태야 BPP니까 불러볼까 음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쓰면 이건 말이 되지 반지가 구입되었습니다 됐지 반지 하나가 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간접 목적으로 썼던 미라는 걸 여기다가 혜진아 어떻게 쓰기로 했더라 그냥 미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전치사와 함께 그러니까 전치사 뭘 쓸까 지금 그래 이때는 포 쓴다고 우리 왜 바이랑 메이크 쿡 겟 이런 사형식 동사는 삼형식으로 바꿀 때도 너희가 투 대신에 포 썼잖아 똑같다 그래서 요때도 포 미 반지 하나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입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맞잖아 나에게 구입되었어요 말 어색하다 그지 나에게 사졌어요 아니고 나를 위해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여기 있는 he 이거는 민지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뒤에다가 그래 바이 힘이라고 뒤에 달아주면 돼 끝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사형식을 수동태로 고칠 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와서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경우는 그거 전치사 to나 for이나 물론 of 쓸 때도 있겠지 아스크면 이런 식의 전치사를 이용해서 뒤에 달아주더라 요게 포인트 됐죠 자 이게 이제 사형식을 고치는 방법 어 그러면 우리 요 페이지 밑에 체크업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볼게 제임스가 gave 주었습니다 사형식으로 쓰인 거 알겠다 왜 us라고 우리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를 하는 some chocolate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있고 이러네요 간목과 직목이 있어 어 그런데 we가 주어로 왔어 뭐야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 왔다는 거지 그리고 some chocolate 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땡겨 와서도 또 쓸 수 있어 두 가지가 다 가능해 주다라는 give는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주어로 왔고 동사 gave는 여령아 어떻게 쓰면 돼?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음 war 피피꼬리 뭐더라 그렇지 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뜻은 너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주었습니다 아니죠 war given 그러면 받았습니다 로 해석해야 돼 됩니까? 수동태기 때문에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우리는 give를 받은 거 어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였던 some chocolate 초콜릿은 그대로 여기 목적으로 뒤에다 써주면 돼 우리가 초콜릿을 좀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by James 그래 원래 주어였던 제임스는 뒤에다가 by James 라고 달아주면 되지 자 두 번째 방법 직접 목적어인 some chocolate 이번엔 주어로 써보자 some chocolate 이 주어니까 집니다 여기도 그러면 동사 bpp로 쓸 건데 b 동사는 뭘 쓸까요? war 쓸까요? 초콜릿은 단순해 그러니까 그렇지 요런 것도 너희가 좀 주의해줘야 돼 b 동사를 쓸 때 수 같은 거 is인지 are인지 was인지 war인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was given이야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초콜릿이 주어졌습니다 됐지? 중요한 거 그냥 us가 아니네 간접 목적어였던 us 앞에 칸이 하나 더 있네 민지야 요 민칸에 뭘로 올까? 뭘 넣기로 했더라 우리가 맞아요 전지사 넣기로 했고 주다 give는 to 쓰면 돼 그래서 to us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초콜릿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임스에 의해서 자 2번도 알 수 있지 뭐 보내주었다 라는 센트 뒤에 나의 부모님 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편지 한 통 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 4형식이네 자 그러면 지금은 a letter 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왔어 수동태니까 이 센트를 또 이제 b p p p 물론 send d가 아니라 센트 과거니까 우리도 was sent 그럼 편지 한 통이 보내졌습니다 물론 요 빈칸에도 당연히 여령아 뭘 넣어야 돼 그럼 그렇지 전지사 2를 넣어서 우리 부모님 에게 send나 give나 이런 애들은 전지사 2를 쓰면 돼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자 그래서 4형식은 요렇게 수동태로 고치면 되고 이제 5형식 5형식이 끝이겠지 마지막이잖아 그치 자 5형식도 수동태로 고칠 수 있구요 그걸 좀 볼게 아우 일단 5형식이 뭔지부터 우리 다시 좀 봅시다 5형식은 이렇게 생겼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구요 목적어는 하나밖에 없어 대신에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보라는 게 달려있어 이게 5형식이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도 그런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걸 주어로 땡겨오면 수동태는 되겠지 그치 목적어는 요거 하나야 얘를 주어로 땡겨와야 돼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오고 어 그럼 한번 해볼까 예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여기 있다 My parents 주어야 우리 부모님이 Named Named은 동사로 이름 짓다야 어 이름 지었습니다 누구를 목적어는 My brother 내 남동생을 어 이름 지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Andy 이게 바로 뭔데 목적어인 My brother를 Andy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거잖아 그치 그니까 요 Andy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보야 My brother가 Andy가 같은 거잖아 지금은 목보자리에 명사가 온 케이스 왜냐하면 목보자리에는 지금처럼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어 그러면 여기 있는 목적어랑 목보는 서로 같은 거야 근데 목보자리에는 또 누구도 올 수 있어 당연히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지 예쁜 기쁜 슬픈 잘생긴 똑똑한 같은 형용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그러면 목적어의 상태가 바로 목보야 요런 건 개성립하지 그 영화가 재밌는 상태인 거야 이렇게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물론 우리 명사나 형용사 말고 요런 꼴들 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투부정사가 오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이 오거나 ING 혹은 PP까지 쌤 방금 네 가지 꼴 얘기했다 그러니까 동사를 조금 변형시킨 애들 있잖아 앞에다 투를 띵 달아주면 투부정사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원형 부정사라고 해서 그냥 동사 원형 꼴도 쓸 수 있고 근데 ING나 PP라는 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대 그거 다 볼 거야 와 그럼 한 여섯 개는 봐야 되네 그지 여기 명사가 쓰일 때 형용사가 쓰일 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네 가지 꼴들 준 동사라 그러죠 그런 네 가지 꼴들까지 해서 그 여섯 가지 경우들 지금부터 보여줄게 깨끗한 빈칸 여기다가 보여줄게 첫 번째 일단 목보가 그냥 명사인 거 그건 쉬워 아까 했던 거 볼까 요 예문으로 해볼게 그들이 네임드 이름 붙였습니다 그냥 더 베이비 할게 그 아기를요 뭐라고 그냥 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할게 지금은 목보가 명사인 케이스 한번 해보자 이걸 수동태로 고쳐볼게요 그냥 진짜 배운대로 하면 돼 여령아 뭐를 주어로 땡겨올까 그렇지 여기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더 베이비가 목적어니까 얘를 주어로 땡겨와요 그래서 더 베이비가 주어가 됐고 동사는 비피피 꼴로 써야지 어 그럼 과거니까 워즈 네임드 이러면 돼 그럼 그 아기는 이름 지어졌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 뒤에 뭘 쓸까 생각해봐 여령아 그 뒤에는 뭘 쓸까 얘는 땡겨왔고 어 동사도 썼고 그러면 남은 거 뭐야 잭이 남아있잖아 그냥 쓰면 돼 너무 쉽다 어 그냥 잭 그대로 쓰면 돼 남아있던 목보를 그 뒤에 비피피라는 동사 뒤에 그대로 보호로 쓰면 돼 그리고 맨 앞에 있던 데이는 당연히 뒤에 우리가 바이뎀 이렇게 달아줄 거잖아 됐나요 자 그러면 그 아기는 그들에 의해서 잭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네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요 맞아 자 그럼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목보가 형용사인 경우를 보자 이것도 쉬운 문장으로 쌤이 써볼게 그들이 메이드 만들었어요 목적어는 나야 나를 그런데 나를 잭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해피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어 이번에는 목보가 해피 라고 형용사가 쓰였어 그래 목보자리는 이렇게 명사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가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요거를 그러면 수동태로 바꿔보자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적어인 미가 이제 주어가 돼야 되니까 I 그리고 동사 메이드는 그럼 BPP니까 Was 메이드 이러면 되겠지 민지야 그 다음에 뭘 쓸까 그래 해피 그대로 쓰면 돼 너무 쉽죠 그치 원래 목보였던 그 해피를 어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 그럼 I was 메이드 해피 나는 해피한 상태로 만들어졌죠 내가 해피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야 By them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다 그쵸 아 진짜 쉽네 그러니까 목보였던 명사 목보였던 형용사 걔네들 그냥 BPP 뒤에 그대로 쓰면 돼 뭐 앞에 뭘 붙이고 이런 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목보였던 거를 그대로 그 자리에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잘 봐야 돼 3번부터 자 지금부터 뭐가 나와 명사 형용사가 아니라 목보자리에 준 동사들이 올 거야 4가지 꼴로 그 4가지 다 보여줄게 엄마가 allowed 허락 여기는 현지용으로 써볼까 허락합니다 목적어는 우리 우리를 근데 우리를 뭐하도록 허락하냐면 to go out 나가도록 at night 밤에 외출하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뭐 이런 문장 써봤어 얘들아 여기서 목보가 뭐야 목적어인 us 가 하는 행동 to go 그치 나가는 거 어 투부정사를 목보로 썼구나 첫 번째는 투부정사가 목보로 온 케이스 혜진아 왜 이거 근데 투부정사로 써 목보를 그냥 go도 있고 막 going도 있을 텐데 누구 때문이게 얘 때문이요 해야 돼 allow라는 이 동사 때문이요 왜요 allow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 목적어 뒤에 있는 목보를 이렇게 투부정사 쓴대 그래서요 그래서 allow 때문에 여기를 to go 라고 썼다 요 파트는 물론 앞쪽에서 했고 지민이는 따로 할 거야 자 이걸 일단 수동태로 고쳐보자 그러면 여기 목적어 동사 바로 뒤에 있는 us를 주어로 땡겨와야지 그래서 we 그리고 이 동사를 수동태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은 현재네 그래서 너희가 are 이라고 were 말고 are allowed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여령아 그 다음에 뭘 쓸까 이때까지 하던 대로 하자 어스는 얘는 주어로 땡겨왔잖아 목적어니까 주어로 땡겨왔지 여기 그래 여기 남아있던 목보인 to go 아까도 그랬잖아 잭이든 해피든 목보를 그 뒤에 그대로 썼지 얘도 똑같아 그러면 to go out at night 밤에 외출하는 그 투부정사 그대로 쓰면 돼 얘도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는 바이 맘 달아주면 되겠지 해석은 이런 거네 우리는 허락됩니다 허용됩니다 밤에 외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엄마에 의해서 허락받습니다 이런 거네 됐니 지금까지 너무 안 어려운데요 그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 그지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여줄게 나는 보았어요 목적어는 힘이라고 할게 내가 그 남자를 봤어 근데 그 남자 뭐 하는 걸 봤냐 하면 춤추는 거 봤어 그러면 여기에 춤추다라는 댄스를 어떤 꼴로 쓸까요 이거는 사실 이 앞에 있는 동사 보다라는 게 배운 사람들이 있어 지각동사라고 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보다 듣다 느끼다 같은 이런 동사 그걸 감각 오형식에서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어? 쏘는 지각동사네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보를 동사 원형 쓰거나 아니면 ing 꼴 쓸 수 있대 그러니까 얘는 투 댄스가 아니라 그냥 댄스 아니면 댄싱 이렇게 쓴대 음 그러면 쌤은 댄싱 한번 써볼게 그래서 댄싱 c가 어디갔나 댄싱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남자가 춤추는 걸 봤어요 요런 뜻이 돼 자 이거 그럼 수동태로 또 고쳐볼게 목적어인 힘을 주어로 요렇게 땡겨오고요 어? 그럼 동사는 be, p, p, p니까 was seen 하고 여령아 이제 뭘 쓸까 그래 댄싱 그대로 쓰면 돼 이게 뭐야 어렵지가 않네 목보로 투부정사를 썼던 거 그대로 투부정사 썼고 목보로 ing 썼던 거 수동태로 고쳐도 그대로 쓰면 되네 물론 제일 끝에는 또 by me 그러면 뜻은 그가 춤추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나에 의해서 목격되었습니다 야 자 계속 갑니다 우리 6번까지 가는 거 알고 있죠 음 자 그러면 5번은 이번에는 요런 거 한번 보여줄게 나는 헤드 오영식에서의 헤브는 가지다가 아니야 하게 하다라는 뜻이래 우리 그거 사역동사라고 해서 사실은 세 가지 있는데 민지야 사역동사 세 개 기억나? 하게 하다 시키다 안나 렛과 들으니까 좀 기억나? 헤브와 그리고 메이크래 어 진민이 처음 들어볼 거야 어 렛과 헤브와 메이크가 오영식에서는 다 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뜻이래 자 그래서 나는 시켰어요 하게 했어요 라고 했는데 잠깐만 목적으로 쌤이 사람 말고 그 방을 목적으로 좀 써볼게 그러면 이 뒤에 청소하다 라는 클린을 쓸 건데 클린을 어떤 꼴로 써야 될까 혜진아 여기다가 클린을 어 사역이니까 원형 써야죠 이러고 원형 쓸까 생각 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방과 청소하다 즉 목적어랑 목포의 관계가 지금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러니까 방이 청소해 방이 막 손이 달려서 이렇게 빗자루로 청소해 그럴 수 없어 방은 청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방을 청소하지 그럼 방과 청소하다의 관계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런 걸 수동의 관계라고 해 어 목적어랑 목포가 수동의 관계라면 얘를 어떤 꼴로 적어야 되게 pp라는 꼴로 적는데 지금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 그치 오형식에서 목포 자리에 툴을 쓸까 ing를 쓸까 pp를 쓸까 음 그거 자체가 일단 어려운 거 맞아 지금 100% 이해 못해도 좋아 괜찮아 자 그래서 뭐 그러저러한 이유로 어쨌든 여기는 지금 목보로 클린 드라고 pp를 썼어 우리 지금 목보로 여러가지 경우들 보고 있어 목포 자리에는 요렇게 투부 정사 꼴 쓰는 경우도 있구요 두 번째로 ing라는 이름은 현재 분사야 ing 꼴 쓸 때도 있구요 방금처럼 얘는 뭐야 pp라는 과거 분사를 쓸 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요거 세 번째 pp 꼴을 쓴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린 드라고 나는 그 방이 청소되게끔 시켰다는 거야 뭐 호텔에 묵으면서 나갈 때 저희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이러고 나간 거지 뭐 그게 요 상황이야 나는 그 방이 청소되게끔 시켰습니다 어쨌든 수동태 만들어 보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 있는 더 룸이 주어가 될 것이고 미안 헤드 말고 메이크로 고칠게 왜냐하면 사역 동사 중에 메이크만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해서 요거는 좀 메이드로 고쳐 예문을 고쳐 쓰자 그래야 수동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 방이 그럼 bpp니까 was made 될 것이고 여령아 그 다음에 뭘 쓸까 당연하지 여기에 썼던 클린 드라는 pp꼴 목포 그거 그대로 쓰면 돼 뭐 물론 이제 제일 끝에 또 바임이 나에 의해서 그 방이 청소가 되어지게끔 그렇게 시켜줬다라는 뜻인 거지 뭐 굳이 해석하면 아니 1번부터 5번까지 봐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안 그래? 1번부터 5번까지는 명사였던 잭 그대로 내려왔어 변함이 없어 형용사 해피도 수동태로 바뀌어도 그대로 해피 내려왔어 투고 그대로 투고 왔는데요 댄싱도 마찬가지 그치 ING도 그대로 ING 심지어 pp꼴이었던 목보도 수동태로 바뀌어도 그대로 pp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마지막 요 포인트 하나를 위한 빌드업이었어 얘들아 마지막 뭐 5번이 또 나와 마지막 6번이요 얘만 좀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돼 밑에 칸이 또 끊기네 여기다 쓸게 자 나는 아까처럼 그러면 시켰다라는 메이크나 보았다라는 쏘나 어 사역이나 지각동사를 쌤이 한번 적어봤어 5형식에서 사역동사 혹은 지각동사를 쓰면 목적어 뒤에 목보를 원형으로 쓴다 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 공식 있다 배웠다 다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쓰이면 목적어 뒤에 목보를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쓴대 그래서 쌤이 맨날 let it go 노래 막 하잖아 그 let it go가 왜 let it to go 아닌데 let it going 아니잖아 let it go 하는 이유가 let이 사역동사라서야 그래서 let 뒤에 목적어 있을 쓰고 그 뒤에 go를 원형으로 쓴 거야 노래하나 더 하잖아 쌤 let it be let it be 하잖아 그지 그때도 be 라고 원형 쓰는게 let 때문이야 어쨌든 사역동사라서 지금은 클린 원형을 목보로 썼다 이거 수동태로 고쳐 볼게 요거 하고 집에 가자 자 그럼 목적어인 힘을 주어로 당겨 왔고요 동사 뭐 was made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so 같으면 was seen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던 클린 이제 여기다 쓸 거잖아 이때까지 처럼 이라면 요 클린을 여기도 그대로 클린 이라고 써야겠지 아니래 아니라서 여기에 별표를 하는 거야 어 아닌 거야 어떻게 바뀌는데요 띠로리 투부정사로 바뀐대 요것만 좀 주의를 하자 됐어 원래 투였던 건 그대로 투야 원래 ing 였던 것도 ing 그대로 내려오면 돼 원래 pp였어 수동태로 바뀌어도 pp골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근데 문제는 목보가 이렇게 동사 원형인 경우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쓰인다는 건 앞에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라서 목보로 원형을 이렇게 썼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원형을 목보로 쓴 경우 이걸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원형이 아니라 그 원형이었던 목보가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뀐대 너희는 요것만 좀 기억하면 돼 오형식을 수동태로 고친다 그러면 이것만 좀 기억하자 동사 원형을 썼던 목보 부분이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면 투부정사가 된다 야 그럼 결론은 이런 결론 낼 수 있지 않아 bpp라는 수동태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올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결론이네 방금 위에서 봤잖아 bpp 뒤에는 투부정사 올 수 있었고 ing나 pp골 이거 다 가능했잖아 이런 골은 올 수 있지만 동사 원형이 bpp 뒤에 그냥 바로 나온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거 하나 좀 기억하면 되겠네 이거는 쓸 수 없는 거야 여기에 목보 원형 썼던 것도 수동태로 고치니까 이봐 투부정사로 바뀌잖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 배웠고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53쪽과 54쪽까지 문제 풀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바쁜 사람들은 집에 가서 좀 풀어오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54쪽까지 풀게요 사과의 수동태 이제 53쪽에 체크업부터 같이 문제 풀어볼게 뭐 기억해야 될 거 있어 3형식이나 4형식을 수동태로 고치는 것도 했고 5형식을 수동태로 고칠 때 주의할 점 딱 하나 5형식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목보가 있는 거였는데 이 목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들 있잖아 기억나죠 카페에 있는 이 동사가 사역 동사 이거나 지각 동사라서 목보 자리 원형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 이걸 수동태로 고칠 때는 여기 있던 목적어가 주어가 될 것이고 동사는 BPP꼴 이게 수동태니까 이렇게 쓸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원형으로 썼던 이 목보 얘가 여기에 떨어질 땐 어떤 꼴로 쓰자 했더라 그대로 원형 못 쓸 걸 어떤 꼴로 쓰자 이거 기억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데 이렇게 투부정사 꼴로 바꾸기로 했잖아 요게 별표 100개짜리였는데 이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문제로 가봅시다 자 체크업 1번 우리는 뽑았어요 elect가 선출하다 투표해서 뽑았다는 뜻이야 목적어는 jack이네 그리고 뒤에 있는 a leader 이게 목보야 53쪽에 체크업 1번 문제다 우리는 jack을 리더로 뽑았습니다 이걸 수동태로 고칠 거다 은하야 누구를 주어로 땡겨올까요? 어 jack을 땡기면 안 될 걸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어를 주어로 빼와야죠 목적어 누구야? 아 쏘리 잭 맞네 어 쌤 힘인 줄 알았다 목보가 잭인 줄 알았다 어 잭 맞아요 미안해 당황했겠다 자 목적어였던 잭을 주어로 땡겨왔고 그럼 선출했다라는 elected를 was elected 이러면 선출되었다 그지 수동태가 됐네 잭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뒤에는요 그렇지 원래 목보였던 a leader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잭이 리더로 뽑혔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원래 주어자리에 있던 위는 이렇게 by us 라고 뒤에 달아주면 되죠 자 Sam asked me to bring some food 나리가 해석 한번 해볼까? 2번 문장 샘은 나에게 음식을 좀 같이 부탁하려고 그렇지 너희 이제 요런 에스크는 물어보다가 아니라 부탁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왜냐하면 에스크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온 걸 보니 어 이거 5형식 에스크네 알 수 있잖아 그지? 어 목적어 뒤에 이렇게 목보 투부정사 있는 걸 보니까 이거 5형식 에스크니까 부탁하다 요청하다 해석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자 이걸 고쳐보자 나리야 수동태로 고쳐보자 뭘 주어로 쓸까요? 그래 얘들아 문장에서 목적어 이 문장의 목적어 지금 누구니? 미잖아 그지? 동사 뒤에 있는 게 목적어야 그럼 목적어인 미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그러면 I 라고 주격으로 바꿔줘야지 자 그럼 I was asked 내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요청을 받았다 해석은 이렇게 하겠네 나리 계속 해볼까? I was asked 그래 여기 있는 미는 주어로 이렇게 I로 빠져나왔고요 asked가 was asked라고 수동태로 BPP 썼고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던 목보로 쓰였던 투부정사 그거 여기 그대로 적어주면 돼 투브링 그대로 내가 음식을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지 샘에 의해서 요청을 받았다 부탁 받았다 자 his bad manners made her angry 여기서는 주어가 그의 나쁜 매너가 주어야 예의범절하는 그 매너 쓸 때는 꼭 복수형으로 씁니다 단수형으로 그냥 매너 쓰면요 그러면 방법 수단 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대 자 그의 나쁜 매너가 만들었대 그녀를 angry한 상태가 되게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지 나다나 이거를 수동태로 고쳐볼게 뭘 주어로 땡겨올까 누구를 주어로 땡겨올까 그래 여기에 목적으로 쓰였던 그녀 근데 주어니까 her 아니라 그래 she라고 썼어 she was made 그 다음은요 그래 여기 남아있던 형용사였던 angry라는 목보를 그대로 쓰면 된대 그러니까 지금 다 5형식 문장들인데 여기서는 leader라는 명사로 쓰였던 목보 어 그대로 leader 그대로 썼죠 투부정사로 썼던 목보 어 그것도 여기 투부정사로 그대로 썼네요 형용사인 목보 angry도 그대로 angry 써주면 돼 지금 그 얘기야 계속해서 5형식 자 many people considered 많은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 지도를 valuable 하구나 이거 뭐야 귀한 가치 있는 이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를 가치 있게 여겼어 정말 가치가 있구나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자 혜진아 이거 수동태로 고쳐볼게 주어는 그래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 the map 얘를 주어로 땡겨왔고요 동사는 was considered 그 다음 그대로 쓰면 되지 그치 목보로 썼던 형용사 valuable 그거 이대로 쓰면 그 지도는 귀중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귀하게 여겨졌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check up to도 해보자 그 오래된 집이 비어있는 게 발견되었대 이건 처음부터 그냥 수동태를 바로 쓰라는 건데 일단 그 집이 얘들아 발견을 한 게 아니라 그 집은 발견되었어 어떻게 쓸까 진민아 이거 수동태 find는 발견하다지 그럼 발견되었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아 여기 다 있구나 이거 배열만 하면 되니까 좀 쉽게 풀 수 있겠네 물어봐야 되겠다 was found 하고 그 뒤에 텅 빈이라는 empty 어 이거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면 사람이 발견했어 the old house를 그 뒤에 empty 써서 그 집이 비어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어 알아차렸어 이런 문장 그걸 수동태로 고친 거네 민지야 이거 봐 그 아기는 부모님에 의해서 작은 천사라고 불렸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아기를 천사라고 불렀다 하는 오영식 문장을 지금 수동태로 고친 거네 해볼까 the baby 그렇지 was cold 해야 불렸다 그 다음 목보로 쓰였던 a little angel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 자 우리는 선생님에게 영어 시험 준비하라 라고 들었대 여령아 그러면 우리가 들었어 해볼까 we were 맞아 이렇게 쓰면 우리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걸 수동태로 고쳤으니까 우리는 이 말 들은 게 되는 거야 are told were told 하면 이거는 말을 들은 게 되지 그 다음은요 그치 to prepare 얘들아 이게 사실은 그 별표 100개짜리 그 부분이야 왜 쌤이 요거 능동태로 한번 고쳐볼게 봐봐 어 우리 선생님이 능동태 문장일 땐 쌤이 주어겠지 told 말씀하셨어 그 뒤에 목적어가 우리야 그래서 us 라고 쓰고 아 잠깐만 이거 말하다 네 쌤 듣다 안주 말하다니까 원래 목보도 to prepare 썼겠구나 어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목보인 그런 오형식 문장 이걸 지금 수동태로 고쳐놓으니까 요렇게 됐네 그치 목적어인 us가 주어가 됐고요 말하다는 말 들었다 라고 were told 그리고 투부정사로 썼던 목보 그대로 to prepare 넘어가 볼까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닛 엑서사이즈는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봐 같이 한번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을 주어로 하여 밑줄 친 부분이 요거는 showed 뒤에 있는 미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구나 그치 나에게 그 사진을 해서 간접 목적어 지금 얘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I가 주어가 됐고요 그럼 보여주었다라는 showed 얘를 지금 수동태로 써야 되니까 be pp 꼴 즉 I was 얘들아 show의 3단 변화 뭐지 show showed 그 다음 shown it 불규칙이다 얘 자 그래서 I was shown 그 다음은요 여기에 직접 목적으로 썼던 the picture 얘가 여기서도 수동태인데도 목적으로 뒤에 이렇게 갔어 그리고 이제 by the old man은 뒤에 써져 있네 자 2번도 보자 우리 아빠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chemistry를 화학을 어 얘는 간목 직목 중에 이번엔 직목을 한번 주어로 써보래 자 그러면 chemistry 가 화학이 가르쳐 줬습니다 동사를 be pp로 과거 시제니까 was taught 근데 얘들아 여기서 간접 목적으로 썼던 students 이거는 여기다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 뭐가 필요했지 전치사 필요했는데 to나 for이나 of나 필요했는데 얘는 뭘 쓸까 가르치다 teach는 어떤 전치사 쓸까요 to 쓰면 되지 누구누구 에게 라고 해서 얘는 to students 이때는 이제 전치사 필요하다 자 에이든이 보냈습니다 나에게 어 그 초대 카드를 보냈대 초대장 보내줬대 자 이번엔 또 직전목적어를 우리가 요렇게 주어로 땡겨와보자 그 초대장이 그럼 보내졌습니다 was sent 어 그럼 간접 목적어 나에게 하는 요 미 얘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to me 해야지 그치 나에게 보내졌습니다 둘 다 to였네 이게 무슨 make나 buy나 get이나 그랬으면 우리가 더 for me 썼겠지 자 my friends usually call me j 딱 봐도 오형식 문장인 거 이제는 좀 알겠니 내 친구들은 보통 불러요 나를 j 라고 목적어 목보가 있는 오형식 문장 자 이걸 이렇게 수동태로 고쳤어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썼어 결국 다 이것들도 뭐 수동태 고쳐라 이 말일 테니까 해보자 자 우리 아빠 주어가 명령했습니다 목적어 보고 목보 하라고 명령 오형식이네 자 그럼 목적어인 내가 주어가 됐고 동사 be pp 그럼 was ordered 명령을 받은 게 되네 그리고는 목보로 썼던 투부정사 그대로 씁니다 to turn off the light 불을 끄라 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끝났냐 끝나면 안 되는데 뭐 빠졌어 지금 by my dad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는 수동태로 고칠 때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뒤에 이렇게 붙여줘야지 아빠에 의해서 자 우리는 kept 했어요 그 박스를 unopened 열리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켰어요 두었어요 이 말이야 자 그럼 그 상자는 was kept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unopened라는 조상태 그대로 쓰면 되지 unopened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by가 없네 너희가 써줘야 돼 by us 우리에 의해서 자 그 다음 목적어를 또 주어로 땡겨왔어 그 다음 동사는 그러면 또 be pp 로 써야 수동태지 그리고 여기 이제 목보로 쓰였던 매우 유용한 매우 도움되는 그대로 씁니다 물론 by 미란다요 됐어? 그의 충고가 어떻다라는 게 발견됐다고 어떻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로 해석해도 괜찮아 5형식의 finding는 우리가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매우 유용하다라고 여겨졌어요 혹은 그렇게 밝혀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미란다에 의해서 자 my little sister 내 여동생이 이름 붙였습니다 그 고양이가 목적어고 핑키가 목보네 그 고양이를 핑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 그럼 그 고양이가 이름 지어졌습니다 수동태 was named 뒤에 있던 목보 핑키 그대로 써야죠 핑키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물론 by my little sister 내 여동생에 의해서 자 맞으면 오 틀리면 X인데 오 이거 1번 민지야 1번 맞아 그 텐트가 렌트 되었어요 빌려 졌다라는 거지 그치 원래 랜드가 빌려주는 거잖아 그치 틀린 부분 혹시 있어 어 뭐 4이 아니라 얘를 뭐로 고치자 2미죠 그치 랜드는 우리 랜드 샌드 기브 티치 뭐 쇼 이런 애들은 다 전지사 2스잖아 이건 2미야 그치 자 그녀가 이름 붙였습니다 셀린느를 이름 붙였나 근데 by가 있는데 by her grandfather 그녀의 할아버지 의해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녀가 누구를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 그녀가 셀린 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했지 할아버지의 의해서 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에 비동사까지 넣어줘야 수동태 그녀가 이름 지어줬다 되겠죠 she was named 셀린 자 그 새집은요 was built 지어줬습니다 for our family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 빌드는 for 쓰는 거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치사 force 있는 경우 맞는 거 처음 나왔네 전치사 force 있는 경우가 동사가 뭐뭐였을 때더라 기억나는 거 좀 얘기해볼까 안 그래 두세 개는 그냥 바로 나와야지 make 또 by 뭐 이런 거 나와줘야지 또 어 sing도 여기 들어가 또 어 cook도 들어가 get 그리고 지금 나왔던 build 같은 거 이런 것들은 force 몇 개 더 적어줘 볼까 find 나 to force 인데 누구를 위해서 찾다 찾아주다 이런 거겠지 누구에게 뭐를 찾아주다 이런 것들은 force 쓰는 애들 그래서 3번은 맞았네 the dollars the dollars was paid 달러가 지불되었대 of the cleaner 그 클리너의 클리너는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야 청소하는 사람에게 그 달러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벤에 의해서 그러니까 벤이 그 클리너에게 달러를 지불했다 이걸 수동태로 쓴 건데 얘들아 지불하다 페이를 of 쓸 거니 우리 of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ask일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일단은 틀렸네 자 그러면 어 그 달러가 지불되었습니다 클리너에게 지불되었습니다 투로 고쳐줘야 되겠죠 도널드 트럼프 유명인 등장 자 도널드 트럼프는 was elected 뭐야 선출되었습니다 뽑혔습니다 뭐로 president 대통령이나 그치 미국의 대통령으로 2016년에 뽑혔습니다 이거 어때 요거는 맞아요 선출하다라는 elected를 선출되었다 수동태로 잘 고쳤고 원래 목포 자리에 있던 대통령 그대로 여기다가 어 갖다 쓰면 되지 그럼 도널드 트럼프는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맞는 문장 됐죠 자 이제 수동태에서 마지막 유닛3를 좀 봅시다 좀 주의해야 될 수동태라는 것들이 나와 자 봐봐 그 중에 이제 포인트3 이런 게 있어 구동사 라고 하는데 구동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합쳐서 동사 노릇하는 그런 여러 단어짜리 동사라고 할게 쉽게 그냥 너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돌보다 take care of 뭐 두 단어로 look after 이러잖아 그치 아니면 care for 이게 돌보다거든 그러니까 이런 동사는 오 단어가 막 두 개 세 개가 합쳐서 하나의 타동사 역할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수동태로 고치면 이렇게 한대 we looked after the kitten 우리가 그 아기 고양이를 돌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걸 수동태로 고쳐볼게 목적어는 그 아기 고양이니까 그 아기 고양이가 주어가 됐고요 그러면 동사 어 bpp로 고치자 그래서 was looked 했는데 얘들아 looked까지만 쓰면 안 되지 돌보다는 look after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던 after까지도 너희가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기 고양이는 was you looked after 돌보아 졌습니다 여기 있는 we는 bias 어 우리에 의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런 애들은 부사들이기 때문에 for a week를 먼저 쓰고 bias 써도 되나요? 뭐 사실 그래도 안 될 건 없어 근데 보통 부사들을 또 여러 개를 쓸 때는 장소 나타내는 부사를 비교적 먼저 쓰고 그 밖에 누구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그 밖의 것들을 그 다음 정도에 쓰고 사실은 때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통은 좀 제일 끝에 쓰고 뭐 그런 게 있기는 해 그래서 얘도 bias 먼저 쓰고 for a week를 그 뒤에 쓰고 뭐 이랬어 자 또 해보자 그는 pay attention to 이런 것도 pay attention to가 이 세 단어 합쳐가지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 이거잖아 그는 그 그림들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집중했어요 벽에 걸려있는 그 그림들에게 자 그러니까 요 그림들 벽에 걸린 그 그림들 얘는 주어가 돼서 요렇게 썼고요 자 수동태로 고친답시고 were paid 어 bpp 썼네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고 뒤에 남아있던 attention과 심지어 to까지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달아줘야지 그지 요렇게 해주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여러 단어짜리들의 그런 구동사들 뭐 여기 많이 나와있네 look after 뭐뭐를 돌보다 take care of랑 똑같죠 하나 더 추가를 하면 care for 까지도 똑같다 요거 세 개는 같은 뜻 뭐뭐를 돌보다다 care for look after 그리고 take care of까지 care for 자 left at 하면 누구를 비웃다야 depend on 의지하다 deal with는 어떤 일을 다루다 처리하다 put off는 미루다 연기하다 delay 같은 뜻이다 그지 자 pay attention to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bring up 키우다 기르다 look up to는 누구를 존경하다 우러러 보는 거잖아 위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respect의 뜻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동태로 고칠 때 be pp 쓰고 끝내지 말고 뒤에 남아있는 것들까지 끝까지 꼭 다 써주세요 하는 거다 해보자 해보자 자 이번엔 자 이번엔 세라의 헤어스타일은 그 다음 불러볼까 한 명씩 진민아 2번 어떻게 써 세라의 헤어스타일 was left 그렇지 at까지 써달라는 이야기 됐죠? 요렇게 하면 돼 민지야 3번 해보자 my parents my parents 근데 my parents는 두 명이라서 복수형 썼으니까 were 근데 잠깐만 이거 과거야 시제? 아 현재네 어 그래서 are looked 얘는 pp 써야 되니까 그리고 up 하고 to까지 다 쓰자는 이야기 됐죠? 우리 부모님은 존경 받습니다 이 말인거지 여령아 4번 불러볼래? turn his children war pp 꿀 써야 돼 take took taken 그렇지? 그래 off까지 써 그러니까 너희가 써놓고 보면 off도 있는데 그 뒤에 by도 있고 이상한데요 싶잖아 근데 이게 맞다니까 자 주의해야 될 수동태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파티야 포인트 8 좀 봅시다 자 이거 어 잠깐 화면 좀 볼까 음 그 영화가 주어야 interest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그 영화가 나를 interest해요 interest는 타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 가죠 그 영화가 나를 흥미롭게 하고 관심 갖게 하는 거야 잠깐만 인트로 글자가 이상한데 쓰다 말았네 interest 어 그 영화가 나를 interest합니다 흥미롭게 관심 가지게 그렇게 합니다 야 주어고 동사가 있고 그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 수동태로 고칠 수 있겠네 그치? 나다나 나다나 뭐를 주어로 쓸까 이걸 수동태로 고쳐보자 뭐를 주어로 땡겨올까요? 그래 여기 목적으로 있던 미 걔가 주어가 되니까 뭐라고 써야 돼? i 라고 썼고 그 다음 잠깐만 잠깐만 수동태는 bpp 아닌가요? 비 그래 m 쓰고 그 다음 interested라고 얘를 ppp 걸로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은 여기 있던 더 무비를 여기다 그냥 써 그쵸? 우리 원래 배운대로라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by the movie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자 지금 할 얘기는 이거야 지금처럼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시켰는데 원래 그러면 능동태에서 주어 이거 by him by b by the movie 이렇게 by 플러스 행위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뒤에 적기로 했지 근데 by가 아닌 by 이외에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대 지금 이제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be interested 얘는 by가 아니라 ins인데 그래서 in the movie야 그러면 뜻은 이렇게 되지 나는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어디에 그 영화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y 이외에 다른 전치사를 쓰는 그런 식의 표현들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그 수동태의 표현들 뭐 어떻게 구별해요? 이건 일일이 외우는 수밖에 그래서 be interested in 이런 식으로 너희가 덩어리 표현으로 be interested in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56쪽에 보니까 행위자 쓸 때 by가 아니라 어 다른 전치사 쓰는 거 막 모여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외워주면 돼 be interested in 어 be pleased 는 with be satisfied 역시 with 에 be worried 는 about 써서 뭐에 대해서 걱정하다야 그리고 be surprised at 쓴다 얘는 어디어디 에 놀라다 원래 서프라이즈가 놀라게 하다니까 그 뉴스가 나를 놀라게 했다 the news surprised me 그걸 수동태로 고치면 i wasn't surprised at the news 네 자 그리고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씁니다 뭐 인을 쓸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with라고 그냥 기억해라 be filled 도 with 야 뭐뭐로 가득 차있다 원래 feel이 채우다 라는 타동사지 자 be tired of 어 be tired 는 피곤하다 아닙니까 근데 뒤에 of 를 쓰면 이게 뭐뭐에 실증이 나다 진절머리 나 이거야 be tired of 나 이제 치킨 지겨워 맨날 먹어서 이제 어 실증나 i am tired of a chicken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표현들 이건 일단 그냥 너희가 숙어처럼 외우면 돼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요거를 좀 봐야 돼 자 전지사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거야 똑같은 be known인데 그 뒤에 to 쓸 때도 있고 for 쓸 때도 있고 뭐 as도 있고 어 여러가지 쓸 수 있거든 이거는 각자 그냥 뜻이 다 달라 그래서 요거는 좀 따로 봐야 돼 자 be known이면 일단 알려지다겠죠 근데 to를 쓰면 이건 쉽지 to가 누구누구에게니까 iu는 십대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쓸 때는 be known to 쓰겠지 iu is known to 하고 teenagers 이러면 어 십대들에게 알려져 있다 자 근데 be known 뒤에 for 쓰는 거 요런 거는 좀 기억해야 돼 워낙 자주 쓰이고 얘네들은 중요해 그래서 be known for for be known as 너희가 구별까지 좀 하도록 하자 자 원래 for 이라는 전치사가 뭔가 이유 같은 거 나타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be known for 뒤에는 유명한 이유가 올 거야 아이유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 쓸 때 be known for 쓰는 거야 자 그런데 be known as 를 쓸 때는 에즈가 전치사 에즈는 뭐뭐로서 라는 자격의 뜻이 있죠 그 뜻밖에 없거든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을 쓰려면 아이유랑 에즈 뒤에 거랑 서로 같다 라는 관계가 성립돼야 돼 아이유는 뛰어난 배우이자 가수로 알려져 있어요 어때 아이유는 배우이자 가수 이다 관계 성립하잖아 그치 근데 아까전에 가창력 같은거는 아이유가 가창력이야 아이유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창력 같은거는 유명한 이유니까 그때는 for 쓰고 아이유가 뛰어난 가수로 알려져 있어요 이럴 때는 가수 아이유 같은거지 그건 에즈야 자 그럼 쌤 문제 내볼게 지금 be known for 쓸지 be known as 쓸지 둘 중에만 골라봐 진해는 벚꽃으로 유명해 이거 for 쓸까 에즈 쓸까 for 써야지 진해가 벚꽃이야 진해랑 벚꽃이 같은건 아니잖아 진해가 유명해진 이유겠죠 벚꽃은 이거는 for 쓰면 돼 부산은 항구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 이거는 이건 에즈겠지 그치 왜냐면 부산이 바로 항구도시 같은 거잖아 부산은 도시 맞잖아 이렇게 be known for가 be known as는 좀 구별해서 쓰고 그 다음 be known by도 쓸 수 있어 by는 말 그대로 뭐에 의해서니까 뭐에 의해서 알 수 있대 이게 뭐냐 하면 이런거야 야 사람은 자기 친구 보면 알 수 있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이런 이야기 쓸 때 이제 be known by 그 사람의 친구 이거 쓰면 돼 됐나요 됐나요 요렇게 쓰임이 있었고 그중에 특히 이제 요거 두개 좀 구별을 하고 자 make도 만들다 make를 수동태로 쓰면 be made 만들어지다가 될텐데 of 나 from 을 쓰면 둘 다 그 뒤에는 재료를 쓰면 된대 어 무엇무엇 으로 만들어지다 해서 of 나 from 뒤엔 재료가 와요 be made 뒤에 in 하면 뭐 장소 같은 거 어디에서 만들어지다고 by 쓰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다겠지 근데 of 나 from 뒤엔 재료를 쓴대 아 그럼 둘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굳이 구별하면 of를 쓸 때는 재료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거야 이 책상은 오동나무로 만들어졌어 얘들아 나무 오동나무라는 나무의 성질은 어 변화는 없잖아 그치 단지 모양이 변한거지 근데 이거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집니다 치즈 고체인데 우유라는 액체가 고체로 만들어집니다 아예 성질이 변했지 그런 성질이 변하는 화학적인 변화에서는 from을 주로 쓰고 모양만 변하는 물리적인 변화에서는 오브를 쓴다 뭐 이런데 크게 중요하거나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진 않은데 워낙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너희도 알아두자는 거야 오브나 from 뒤에는 재료를 쓰더라 자 more 좀 더 봐야되는 요거는 좀 봐야돼 요거는 조금 잘 보자 자 우리 목적어 자리에 뭐 그냥 명사만 있는게 아니라 사실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절 같은 거 이건 너희들 실제로 배웠어 I think that 이런거 우리 많이 봤잖아 나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막 대절 같은 명사 절인 이런 경우를 수동태로 고치는 거 한번 해볼게 잘 봐 이건 조금 어렵고 사실은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정말 계속 나오는 문제야 잘 들어 자 그들은 요렇게 해볼게 그들은 think 생각해요 주어 동사 근데 목적어를 쌤이 대절로 써볼게 그들이 대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대절 뭐 아무 내용이나 써볼게 그 남자가 is smart 뭐 이런 내용 별건 아니다 그치 어 그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 그가 똑똑하다 라고 생각한대 자 그럼 여기서 목적어는 대절 전체가 목적어 이런 문장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 배운대로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고쳐보자 배운대로 합시다 뭘 주어로 땡겨와야 되지? 혜진아 뭘 주어로 땡겨올까? 대절이요 우리 배운대로 하자니까 그래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 자리 와야지 수동태니까 자 그러면 대절을 주어 자리 땡겨옵시다 that he is smart 라는 어 원래 목적으로 쓰였던 대절 어 얘가 이제 주어 자리 왔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동사를 어떤 걸로 써야 수동태? BPP니까 그래 어 근데 B동사를 뭘 쓰지? 대절이 주어일 땐 B동사를 뭘 쓰지? 그렇지 우리 요런 대절 아니면 투부정사 아니면 동명사 이런 것들이 주어 역할 할 때는 다 단수 취급하기로 했어 그래서 is 그 다음 BP니까 thought 요렇게 쓰겠죠 어 그럼 여기 있던 데이는 어떻게 해요? by them 이라고 뒤에 달아주면 되죠 참고로 얘들아 이 by them이 그냥 일반 사람들 이거나 뭐 누군지 안 중요하거나 이럴 때는 생략도 가능한 거 알지? 요건 우리 생략하고 갈게 자 그러면 that he is smart is thought 그 남자가 똑똑하다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즉 여겨집니다 라고 수동태가 됐어 근데 이렇게 잘 안 써 왜? 영어는 대절이라든지 투부정사 이런게 주어일 때는 사실은 무슨 주어를 많이 쓰더라 가 주어 그래 가 주어 뭐 그래 그럼 이 문장 다시 골라보자 여기에 있는 요 대절 대신에 it 쓸 거야 어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되냐 it is thought 요렇게 되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가 주어 it을 썼기 때문에 문장이 끝났으면 뒤에다가 뭘 달아줘? 진짜 주어인 대절은 요렇게 뒤에다 달아줘야죠 그래서 요렇게 많이 써 it is thought that 해석할 땐 대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해석이지 it is thought that it is believed that it is said that 이런 식으로 대절이라고 말해줘요 대절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겠어요 가져와 있었고 그러면 대절을 진주어로 이렇게 뒤에 달아주고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자고 자 지금 위에 쓴 it is thought that 대절은 가만히 봐봐 얘들아 여기에 절이 몇 개 있어? 아 질문 어렵다 여기에 절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문장처럼 생긴 거 두 개 있어 이리즈소트 주어동사 있는데 여기 대절이라고 해서 대안에도 또 문장처럼 생긴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이 이렇게 두 개 있어 잠깐만 어려운 말 쓸게 문장이 복수 여러 개 있으니까 문장이 여러 개 있다고 이건 복문이라고 그러거든 이 문장 안에 절이 두 개나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를 복문을 하나만 있는 즉 문장이 단수로 한 개만 있는 단문으로 고치는 거 이거 되게 학교 쌤들이 내신으로 낼 때 좋아해 고등학교 가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중3 때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번 해볼게 어 그럼 주어동사 이제 하나만 있는 단문으로 고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이래 대절 안에 있는 주어를 그냥 이 문장 전체 주어 자리 여기로 빼오면 돼 대절에서 얘들아 대절 안에 주어 누구야 지금? 대절 안에는 주어가 누구니? 희잖아 여기에 있는 대절 안에 있는 주어인 희를 이 문장 전체의 주어로 빼왔어 그러니까 it is thought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he is thought가 됐어 여기까지는 지금 따라왔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그럼 대절 안에 있던 주어를 우리는 이제 빼와 버렸잖아 그럼 얘들아 더 이상 이게 대절이 돼? 안 되잖아 주어가 없는데요 그치? 그럼 여기다 that을 못 쓰겠네 이제 근데 남아 있는 is smart 얘도 어쨌든 적어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여기 그냥 is smart 적을까? 너희가 봐도 그건 어색하지 여기에 is sort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 is라고 다시 동사 is를 또 적겠어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대절 안에 있던 동사를 우리가 이제 대절 밖으로 빼올 때 즉 복문을 단문으로 고치려고 대절 안에 있던 동사를 대절 밖으로 빼올 때 그 빼오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빼오냐 하면 바로 바로 투 부정사로 빼운대 기억할 수 있겠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를 대절 밖으로 이렇게 빼올 때 이 동사를 어떤 꼴로 빼우자 투 부정사로 빼운대 어 그럼 어떻게 쓰자는 얘기야? is가 아니라 투 부정사 어떻게 생겼어? 투 플러스 원형이요 그럼 is의 원형 어우 이렇게 빼오자는 거야 to be smart 이거야 이거 his thought 그는 여겨집니다 생각됩니다 to be smart이니까 똑똑하다라고 그는 똑똑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같은 말이잖아 그치? it is a thought that he is smart랑 의미 똑같네 여기까지 이야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지금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너희가 좀 제대로 알아두면 이건 어차피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써먹을 거라서 그러면 요 설명을 듣고 쌤이 문제 하나 내볼게 요거는 지금 너희 책에는 없지만 너희 책에 어디 빈칸이나 뭐 거기다가 한번 풀어봐 요거는 다 썼니? 필요하면 쓰고요 자 쌤 문제 하나 내볼게 사람들이 believed 믿었어요 대절이라고 믿었대 자 요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봐 근데 답은 두 가지 버전으로 써볼게 이스로 하나 시작해보고 히로 한번 시작해보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너희가 한번 풀어봐 이거 여기 주어진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보기 요 문장이야 이걸 수동태로 고쳐보기 한번 해봐 자 위에 거랑 사실 똑같다 그들은 대절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동사 뒤에 목적어가 대절인 경우니까 자 그러면 대절을 주어로 빼오고 동사는 bpp로 쓰고 이게 수동태인데 근데 대절이 주어가 아니라 이 시 주어자로 있다는 거는 이제 가주어를 좀 쓰자 이 말이었던 거지 자 나리 한번 불러볼까 it it was believed 그래 요건 지금 시제가 과거였기 때문에 was believed 그 다음 대절은 고대로 쓰면 되죠 그지? that he loved her 이러면 돼 그래서 대절의 내용이라고 믿어졌어요 by them by them은 이제 뭐 생략할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거나 뭐 중요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by them 생략 가능하죠 요렇게 쓸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he 를 주어로 은하야 했어 이거? 아 했는거 한번 불러보자 he was he니까 was 만약에 이게 day였으면 너희 were 써줘야 돼 was believed to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요렇게 써 he was believed to love her 여기에 loved 쌤이 처음에 love z 썼더만 loved로 고쳐라 believed가 과거이니까 대절 안에도 이 believe랑 같은 시제를 얘기하려면 똑같이 과거 시제 loved 요렇게 시제 일치 시켜줘야 되고 어 그럼 앞에 있는 이 동사랑 대절 안에 있는 동사랑 어차피 같은 시제잖아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to 부정사로 요렇게 빼우면 돼 to love d 는 없어 얘들아 to 부정사라는 건 to 뒤에 동사 원형이야 love d 라고 해서 너 여기다가 love d 쓰면 안 돼요 그래서 he was believed to love her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 밑에 있는 문제 요거 체크업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해보자 이 케이크는 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this cake was made 네 만들어졌다 쌀 재료를 뒤에 써야 돼 뭘 쓸까 from 쓰면 되겠지 내 친구 이거 모양 변했잖아 쌀에서 그니까 from 태어난 from 그 그 그 그 왕이 사실 어 크게 꼭 이거는 이것만 써야 돼 하는게 고정적이지는 않아 이거는 오브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내 친구들은 우주에 관심이 있다 요건 어떻게 하더라 my friends are interested 그 다음 얘는 in 썼지 어디 어디에 관심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걸로 유명해 어 이거는 딱 정해진 거 써야 될 텐데 캘리포니아 is known 그 다음 얘는 뭘 쓸까요 아름다운 해변이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럼 캘리포니아랑 해변이랑 같은 거야 캘리포니아는 해변이야 이거 40대 얘들아 캘리포니아는 주 이름이야 어 부산은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해요 이러면 부산이 바다야 아니야 부산은 그냥 바다가 많은 도시야 도시 그지 그래서 요거 4 써야 됩니다 됐어 숙제 있겠죠 당연히 57쪽 부터 59쪽 까지 숙제 집에 가서 풀어도 되고 저는 여기서 풀고 갈게요 이러면 풀고 가도 돼 유닛 엑셀사이즈 이제 우리 수동태 다 배웠고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포인트 7과 포인트 8 이제 요런 문제들이 57쪽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그랬는데 일단은 보기 속에 있는 요 낱말들이 다 그러니까 동사가 여러 개의 단어가 합쳐서 타동사가 되는 그런 동사 구들이네 이것들을 아마 수동태로 바꿔 써라 하는 거거든 자 마리아는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키워졌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어고 일단 태어나다도 사실 수동태야 베이어 하는 게 낳다거든 아기를 낳다 출산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낳아 진 거잖아 우리말로 태어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영어에는 태어나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래서 출산하다 낳다를 수동태로 be born 쓴 거야 자 마리아가 태어났고요 두 번째로 키워졌다를 써야 돼 어디 있어 키우다가 위에 보니까 bring up 요게 양육하다 키우답니다 뭐 한 단어로는 우리가 raise 같은 단어도 있지 키우다 그래서 bring up을 여기다 어떻게 쓸 거야 수동태로 써야 되죠 길러졌다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brout of bring의 pp꼴은 brout야 was는요 앞에 한 번 썼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쓸 필요는 없어요 was는 앞에 있기 때문에 born 이라는 pp를 썼고 end 뒤에도 그래서 brout라고 바로 pp꼴 써서 pp 두 개가 지금 end로 연결됐다 여기서 포인트는 up도 빼먹지 말고 써주자 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brout up 자 2번 내가 자는 동안 나의 고양이에 의해서 tv가 켜졌다 그러니까 tv가 주어라서 켜다라는 turn on 이걸 또 수동태로 쓰란 얘기네 어떻게 쓸까 수동태? 켜졌다니까 어떻게 써야 돼? 수동태? 그냥 pp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be pp잖아 그러니까 b동사도 써야지 b동사 뭘 쓸까요? 시제 과거겠다 그치 켜진다 아니고 켜졌다니까 그래서 was라고 과거형 b동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turn을 pp꼴로 쓰고 물론 빼먹지 말아야 될 건 on까지 달아줘야지 turn on이 켜다기 때문에 was turned on 학급회의가 미뤄질 것이다 이번엔 또 미래네? 미루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put off가 연기하다 미루다 우리 delay라는 단어 알고 있잖아 그거랑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put off가 될 것이다 미래라서 will 붙였거든 자 근데 우리는 수동태 써야 돼 어떻게 쓸까? bpp라며 수동태 그럼 여기다가 b동사 뭐라고 쓸까요? b라고 써야지 조동사 will 뒤에니까 여기 원형 써야 되잖아 그래서 뭐 is나 was나 이게 아니라 be 라고 원형을 쓰고 그 다음 put pp는요 put은 3단 변화가 똑같지 그래서 put pp는 그냥 put 그래서 be put off 요렇게 해야지 will be put off 연기 될 거다 미뤄질 것이다 존경을 받는다 look up to가 존경하다 그런데 선생님이 존경을 받는다 자 he 그러면 이걸 수동태 아 근데 지금은 받는다니까 현재 시제구나 그래서 he is looked bpp했어 너희는 up과 to까지 빼먹지 말고 다 쓰기 됐어? 확인하세요 is looked up to까지 됐지 그러면 존경을 받는다 수동태가 됐네 자 여기서는 또 이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이제 그런 경우들 우리가 이거는 마치 수거처럼 좀 외우자 그랬다 be covered 뭐였죠? with 뭐뭐로 덮이다 be covered with 어 근데 be known 뒤에는 for도 오는 경우 있고 as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my town 그러면 우리 마을은 땡땡으로 유명해요 땡땡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땡땡의 내용 봐 sweet apples and fresh milk 이건 우리 마을과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이 유명한 이유네 그치 달콤한 사과 신선한 우유 이런 게 많이 나는 마을인가 봐 그래서 어떤 이유 유명해진 이유를 쓸 때는 be known for 됐어? 자 be surprised at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be surprised at 뭐뭐에 놀라다 be made 뒤에 여러 가지 올 수 있는데요 red bricks 빨간 벽돌 재료가 나왔구나 피터의 집은 빨간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뭐로 만들어지다 했을 때 be made of 쓰기도 하고 be made from 쓰기도 했어 기억나? 지금처럼 성질의 변화는 없잖아 벽돌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이런 거 아니죠 이럴 때는 be made of 쓰면 돼 자 I'm interested 요거는 인 쓰죠 be interested 인 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전치사를 우리가 좀 따로 외워 줘야 되고요 자 밑줄 친 부분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고 고칩시다 the goats 염소들이 were taken care take care 그러니까 뭐 돌보다 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쓴 거 같은데 이거 맞아 나리야 어? 돌보다 뭐뭐를 돌보다 어떻게 써요? take care 오브도 있어야지 여기 지금 오브가 빠졌네 그래서 틀린 거야 정답 be taken care 뒤에 오브까지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염소들이 돌보아 집니다 나의 부모님에 의해서 돌보아 집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두 단어 이상일 때 이렇게 동사 구일 때 수동태로 바꿔도 개들 중에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다 써주기 그거였잖아 자 2번 the bucket was filled of cherries 어? 그 bucket이 체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렇게 썼어 근데 우리 뭐뭐로 가득 차다 be filled 오브 아니잖아 뭐였지? be filled with죠 체리로 가득 차 있었다 틀렸고 틀렸고 3번 보자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he was known by a comedian 그는 코메디언에 의해서 알려져 있었다 이거야 그가 젊었을 때 그는 코메디언으로 알려져 있었다 얘들아 여기는 he와 코메디언이 같은 거면 이럴 땐 우리가 by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썼더라? as를 썼잖아 그치 was known as 해야지 코메디언으로 알려져 있었다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why I was left at 아 일단 left at 이라는 표현 요게 뭐더라 left at은 놀리다 야 그러면 I was left at 하면 내가 놀림을 봤다 라는 뜻이 되겠네 그래 이거 그래서 수동태로 bpp를 썼고 뒤에 있는 at도 빼먹지 않고 잘 써줬네 그래서 요건 맞는 표현이다 그치? 내가 왜 내 친구들에 의해서 놀림을 받았는지 내 이유를 잘 모르겠네 오늘 아침에 친구들이 놀렸나봐 자 5번은 Mr. Nelson wasn't paid attention pay attention이 어?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던데 pay attention 뒤에 그냥 Mr. Nelson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누구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pay attention 뭐까지 필요해? to까지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to가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to까지 달아주기 The park was crowded with 자 요거는 be crowded with 뭐뭐로 분비다 이런 뜻이야 be crowded는 with 쓰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문장 자 이젠 우리가 수동태를 완전히 마스터를 했어 그래서 뒤에 있는 챕터 테스트 14문제 지금 빨리 풀고 같이 풀이해 볼게 너희가 먼저 풀어봐라 1번부터 14번 자 1번 봐라 This hole 이 홀은 clean이 청소하다 인데 청소하다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뭐를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적 없고 바로 by 나오잖아 누구에 의해서 그러면 청소 됩니다 라는 수동태 3번밖에 없는 수동태는 every morning 이라서 현재 시제 시제도 맞았고 자 2번은 new department store 새로운 department store가 백화점이다 그치? 백화점이 빌드는 짓다 인데 백화점이 뭐를 짓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 지어진다 라는 수동태 자 보기 중에 수동태 몇 번 있나요? 4번 4번 하나밖에 없네요 미래 시제로 써서 will 쓰고 중요한 건 bpp라고 써야 수동태 bpp꼴은 4번 하나밖에 없었네 대신 미래 시제로 그래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네 자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는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는 일단은 타동사라서 목적어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안 되는 거 있었다 가지다라는 have나 닮았다라는 resemble 이런 애들은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수동태로는 쓰지 않는데 그래서 얘는 수동태 불가 가지다라는 have는 수동태로 안 쓴대요 자 belong 얘는 타동사가 아니야 자동사야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belong 자동사는 당연히 수동태로 쓸 수 없죠 seem to know everything 그녀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얘들아 seem 같은 건 타동사가 아니야 뭐뭇처럼 보이다 해서 얘는 목적어를 가지는 게 아니야 뒤에 있는 투부정사 목적어 아닙니다 자 미즈 로버츠가 loves 좋아한대 뭐를? wild flowers 야생화들을 좋아한대 좋아하다 사랑하다 love 이거는 이건 수동태로 고칠 수 있지 야생화 들을 주어로 쓰면 되잖아 wild flowers are loved 사랑을 받습니다 by means love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4번이 가능했고요 become 같은 거는 되다 이거 타동사 아니잖아 자동사들은 목적어를 갖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동태로 못 씁니다 4번 ABA 형태를 고친 것으로 알맞게 짝지은 거 태권도가 주원해요 태권도가 토트 가르쳤다고 누구를 가르쳐? 목적어 없어 즉 가르쳐 졌습니다 라고 수동태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많은 10대들에게 Mr. 남에 의해서 태권도가 가르쳐 졌습니다 was tot 라는 수동태 1, 2, 3번에 있구나 4, 5번은 땡이다 그지 Have PP는 수동태는 아니잖아 그냥 현재 완료라는 시제일 뿐이지 자 This sign 이 sign은 이 표지판은 이 안내판은 안내판이 보니 뭘 봐 만약에 안내판이 정말 눈이 달려서 뭘 보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겠지 근데 지금 목적어 없잖아 안내판이 어둠 속에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수동태로 쓰란 이야기 어 그러면 Can 뒤에다가 BPP라고 써야 수동태 답은 3번 자 5번 문제 자 개미들이 consider 고려하다 여기다 라는 뜻인데 diligent 는 부지런한 이 말인데 개미가 만약에 개미가 그래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한다 치자 그랬으면 여기 목적어를 쓰고 목보로 diligent 라는 형용사를 썼을 텐데 목적어가 없잖아 너희 이렇게 생각해 타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수동이야 그래서 개미가 부지런하다 라고 여겨집니다 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즉 수동태로 쓰라는 거지 그러면 are considered 어 3번이나 5번 가능하겠다 그치? 자 그럼 B 보자 A strange thing 이상한 일이 happen happen은 발생시키다야? 아니요 얘는 자동사야 그냥 발생하다 라는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니까 이건 수동태로 무조건 못 쓰겠네 is happened was happened 라는 꼴 자체는 무조건 틀린 꼴 얜 자동사라서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벌어졌어요 그냥 happen을 그냥 과거 시제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젯밤 일이니까 그래서 답이 3번 자 6번 봅시다 i was surprised 어 우리 be surprised at 이거 외웠다 그치? 그리고 left at 하는게 어 비웃다 놀리고 비웃다 둘 다 at 들어가야되네 7번은요 능동태면 수동태로 수동태면 능동태로 파이어 파이터들이 주어구요 프라웃 껐습니다 멀 더 포스트 파이어 숲에 난 불 어 산불을 껐습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여기에 껐다라는 풋 요거 시제 뭘까요? 현재야 과거야 왜냐면 풋은 과거형도 풋이라서 모양이 똑같은데 근데 너희는 과거인걸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어젯밤이니까 얘 과거 시제야 요거 챙겨놓고 우리 수동태로 바꿔볼게 자 그럼 목적어인 the forest fire 얘가 주어 자리 와야 되겠죠 수동태로 고쳐야 되니까 산불이 진화 되었습니다 이러면 되겠지 어 프라웃을 수동태로 고치자 어떻게 할까 나단이 어떻게 했니? 수 고칠 생각 없고? 그렇지 이거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was proud 해야 되겠다 그치? 풋은 물론 pp골도 put이라서 was proud put out 그 다음은요? 여기서 끝났어? 아니야 put은 pp골이 put이야 얘가 pp골이야 됐고 그 다음 이제 뭘 쓸까? was you put ou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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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fighters 에너지를 써도 됩니다 사실은 부사들은 위치가 꼭 중요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자 8번 보자 the massive problem 이번엔 주어가 수학 문제야 수학 문제가 was found 이건 수동태인데 bpp 라서 그치 그러면 수학 문제가 발견된 건가 뭐 잃어버렸니? 수학 문제 뒤에 보니까 easy라는 형용사가 있어 얘들아 이건 사실 능동태로 일단 먼저 고치고 우리가 뜻을 좀 얘기해 볼게 이건 반대다 수동태를 우리가 오히려 능동태로 고치는 거다 뭘 주어로 써야 될까? 그렇지 by 뒤에 있는 the students 저게 원래 능동태에서는 주어 자리 있었겠죠 학생들이 주어 그 다음 동사는 그러면 was found 라고 썼으니까 이걸 다시 능동태로 써야 되니까 뭐라고 쓸까? found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시제는 과거잖아 was 쓴 걸 보니까 그 다음 그럼 found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뭘 쓰자 수동태에서 우리가 주어로 썼던 이거 얘가 그럼 능동태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 걔를 목적으로 썼는데 근데 그거 쓰고 나서도 뒤에 보니까 easy라는 형용사가 있어 그래서 우린 이것까지 써주고 써놓고 보니까 나리야 이거 몇 형식 문장? 5형식 5형식이었네 어? 5형식에서는 얘가 찾았다 아니었잖아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알다 느끼다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런 상태다 라고 주어가 생각을 했다는 거야 학생들은 생각했어요 여겼어요 혹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 그 수학 문제가 어떻다 쉽다 라고 느꼈어요 이런 뜻이야 됐어? 그 수학 문제가 학생들에 의해서 쉽다라고 여겨졌어요 이런 문장이었네 8번 문장이 자 9번 문장을 바꿨는데 전환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골랐어? 얘들아 틀린 거 찾았니? 몇 번? 어? 3번이래 볼까요? 메리가 Look after 했다 Look after 돌보다야 Take care of 랑 똑같지 자 우리 요렇게 두 단어 이상짜리 동사 구 이걸 수동태로 고칠 때 주의할 점이 있었죠 자 목적어는 그 어? 부상당한 새 어? 얘가 이제 주어 자리 온 거 잘했고요 그럼 looked after 저걸 수동태로 고쳐야 되니까 was looked after 이것도 괜찮은데? 그럼 뭐가 빠진 거야 지금? 저 앞에 있던 주어로 쓰였던 메리를 뒤에다 그냥 메리라고 쓰면 되냐? 여기 뭐 필요해 요 앞에 아 By Mary 해야지 얘들아 능동태에서의 주어는 수동태로 고칠 때는 By her By him By Mary 할 거잖아 By가 빠져서 그래 3번이 틀렸네 자 10번도 해보자 그 뮤지컬의 입장권이 지금 판매되는 중이다 잠깐 이거 시제 뭐지? 하는 중인데 그럼 시제가 뭘까요? 현재 진행이야 아 근데 판매를 하는 중이 아니라 아 근데 판매를 하는 중이 아니라 입장권이 주어라서 판매가 되는 중이래 셀은 판매하다 팔다인데 아 그러면 셀 되는 중이니까 이건 수동태로도 쓰고 그걸 또 현재 진행으로까지 써야 돼 어떻게 쓰지? 이럴 때는 요렇게 하기로 했잖아 우리 진행이라는 시제가 BING죠 어 근데 이걸 수동태 즉 BPP라는 수동태로 또 써야 돼 우리 요렇게 해서 더하기 해봤잖아 뭐가 떨어지죠? B 얘는 뭐야? B에다가 ING를 붙이라고? 그럼 BING 그리고 PP 요게 바로 진행 시제를 수동태로 고치는 꼴입니다 BING PP야 어 그럼 해보자 Ticket for the musical 주어 다음에는 B동사를 써야 돼 나리야 B동사 뭘 썼니? 여기에 있는 B라는 건 알맞은 B동사 우리 뭐 M, R, IS 중에 골라 써야지 IS를 썼구나 어? 주어가 지금 혹시 단수야? 그치? 티켓 쓰라는 요 단어가 주어 인거 알아야 된다? 뮤지컬이 주어 아니다 뮤지컬의 티켓들이야 그치? 티켓들이 주어라서 너희들은 B동사 R 써야 돼 그리고 BING 쓰고 그 다음엔 PP 꼴 SELL PP는 SOLD잖아 그래서 너희가 ARE BEING SOLD 이걸 써야 돼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판매되고 있다 라는 현재 진행형을 수동태로 쓴 거지 자 11번 업법상 알맞지 않은 거 민지는 이거 몇 번 골랐어? 5번 골랐대 자 보자 그 소년이 콜은 부르다인데 그냥 콜드만 하면 불렀다 야구스타를 불렀나? 야구스타한테 전화했나? 어? 그러면 콜드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 이거 봐 BY MANY PEOPLE 이게 달려있어 많은 사람들의 의해서니까 이거는 수동태로 그 소년이 부른 게 아니라 그 소년이 콜을 한 게 아니라 그 소년이 불렸다겠지 그치? 그걸 수동태로 고쳐야 돼 아 수동태인데 여기에 콜드만 쓰면 수동태가 되냐? 안되지 여기 뭐가 필요해? 비동사 필요하잖아 여기 뭐 이즈나 워즈 같은 비동사까지 그래 넣어줘야지 그 소년이 베이스볼 스타라고 불립니다 혹은 불렸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12번도 역시 알맞지 않은 거 혜진이 12번엔 몇 번 골랐어? 몇 번? 4번 The flower shop 꽃가게네 꽃가게가 Is being run 아 너희가 run의 뜻을 알아야 돼 run이 타동사로는 운영하다 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Meads king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걸 내가 능동태로 써볼게 Meads king이 근데 이걸 지금 진행형으로 썼나 봐 Is running 운영하고 있어요 뭘? 그 꽃가게를요 얘들아 요 문장 어 요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그치 run이 운영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요 꽃가게를 그럼 혜진아 이거를 수동태로 고쳐봐 어 그럼 이 꽃가게가 아까 우리 현재 진행형을 수동태로 고치는 거 해봤지 비빙 ppo run의 pp가 run 맞아요? 맞잖아 run, ran, run 그래서 비빙 pp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by meads king까지 써놓고 보니까 4번은 맞는 문장이네 그러면 틀린게 뭘까 어 5번 고른 사람도 있어 이 paintings들은요 이 그림들은 주어고요 Must be moved 수동태를 썼을 때 지금처럼 조동사 Must든 can이든 will이든 조동사 있으면 bpp라고 특히 b는 원형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수동태 이 그림들이 옮겨져야 합니다 carefully하게 조심스럽게 옮겨져야 합니다 틀린 부분 없는데 이 그림들이 move 해야 move하는 게 아니라 move 돼야지 옮겨져야지 그러면 또 다른 거 1, 2, 3번 중에 고른 사람은 없나요? 나리는 몇 번 골랐니? 2번 골랐어? 어디가 틀렸어? 그래요 치킨스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나에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엄마에 의해서 엄마가 나에게 치킨스프 만들어주셨어요 그걸 수동태로 고친거지 우리 4형식을 수동태로 고칠 때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주어로 땡겨오면 간접 목적어는 to me라고 달기도 하고 for me 달 때도 있고 지금은 근데 to so for so 만들다 make는 전치사 뭘 쓰더라? 그래 to 아니라 force잖아 그래서 2번이 틀렸던 거야 어렵네 4형식을 수동태로 고친 아 근데 이때 전치사 to 말고 force 쓰는 경우 make, buy, cook, get 이럴 때는 force잖아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13번은 어법상 알맞은 거 해지나 요거는 몇 번 골랐니? 어 2번이래 abc가 그러면 맞다는 거네 a 볼까요? finally 마침내 the thief 그 도둑이 was caught 잡혔다네 by 누구에 의해서? 경찰들에 의해서 그러네 a는 맞네요 도둑이 잡힌 거니까 수동태 썼고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는 그럼 by 해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b도 보자 the road was blocked 도로가 막혔어요 그래 block이 막 따라서 도로가 주어니까 막혔다 라고 수동태 쓴 거 좋았고요 because of는 뭐 때문에죠 car accident 때문에 자동차 사고 때문에 어 비번도 맞네 그럼 c 내 이름 bill 이것은요 is shortened 줄여진 거예요 from wiliam wiliam에서부터 줄여진 거예요 wiliam을 줄여서는 bill 하나 봐 뭐 영어 이름 그런 것들이 있어 긴 이름들 줄여가지고 앞부분만 토마스 이러면 왜 tom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c도 맞았어요 abc 잘했고요 그러면 d랑 e는 틀렸다는 건데 d부터 보자 the door is bing painting 얘들아 비빙 ing가 뭐야 비빙 pp라고 써야 그게 수동태죠 그 문이 칠해지고 있습니다 greg에 의해서 지금 페인트 칠 되고 있습니다 비빙 pp 써야죠 그 다음 should 뒤에 바로 bing이라니 얘들아 이건 그냥 봐도 틀렸다 조동사 뒤에 무슨 ing 꼴이야 어떻게 해야 돼 원형 써야 돼서 be watered 해야지 이 꽃들은 water 되어야 합니다 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b 원형으로 고치기 마지막 14번 bing이 들어갈 수 없는 거 어 얘들아 is가 있다라는 거는 그 뒤에 bing을 쓰고 그 뒤에 pp 꼴을 쓰면 이게 비빙 pp라고 현재 진행형을 수동태로 쓴 그런 문장이 되는 거잖아 에이 딱 봐도 들어갈 수 없는 거 몇 번 2번에 is 뒤에도 bing 쓰고 그 뒤에 built가 pp라서 be bing pp be bing pp 1번 2번은 똑같 얘들아 3번에 will이 있어 will 뒤에 bing이 가당키나 해 안되지 will 뒤에면 무조건 원형 써야 되잖아 그럼 bing이 아니라 그냥 b라고 써야 되겠네 will 뒤에는 됐어요 수동태 이제 이로써 오늘로써 끝났네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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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